안녕하세요 오랜만이예요 아우 기억하자 기억하자 기다렸었구나 나 많이 아파가지고 좀 쉬었어요 아프고 나서 다시 하려니까 너무 귀찮더라고 그래서 쭉 쉬었지 이제는 좀 괜찮아가지고 많이 쉬기도 했고 다시 왔어요 이렇게 기억하고 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왜 많이 쉬었죠? 그동안 잘 지냈나요? 그럼요 매일매일 오려고 노력할려고요 아 근데 다음주에 여행가가지고 다음주에는 못와요 여행 갔다와서 충전 좀 하고 더더우무즈부터 아 그랬구나 롤 재밌나봐 사람들 롤 되게 많이 하던데 나는 그거 시도를 못해본게 하도 애들이 욕을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한 번도 시도를 못해봤네 아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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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구나 아 샘 chat 터지는 고인물밖에 없지 않아요? 그 다 온라인 게임이 제일 재미있는데 오늘은 잠깐 일을 하고 어? 이게 뭐죠? 어떻게 말했지 뭐야 아크?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아크 서바이벌 어 재밌겠다 어 근데 가격이 사악하네 어 이건 왜 구글플레이죠 가보기 어 그래요?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그런가 봐요 아 아하 핸드폰용이나 이거는 따로 있구나 아 어 그러네 되게 저렴하네 이거 혼자서 하는거네 어 왜요? 퍼는 좀 불해요 아 아파 아이천씨가 어 멀티되네 재밌겠다 아 이거 평가가 너무 웃겨 아시아를 절대 가면 안된대 짠깨 때문에 헐 헐 많이 썼네 아 아파 어제 청소하다가 뭐 꺼내는데 팍 하고 이렇게 맞았거든요 눈에 맞아가지고 여기 뼈가 너무 아파 금가진 않았겠지 아 아파 아 웃는데 갑자기 콱 아팠네 아 왜 웃어요 엄청 아팠는데 이거 하지마요 인생 낭비임 근데 전 할거임 이거 뭐야 평가가 겁나 웃겨 아 어 이거 멀티 되는거에요? 여기 써있네 대규모 멀티플레이어 어 이거 살까? 내가 없는지 있는지 확인하고 사야지 있는지 사면 안되니까 잠깐만 엘컴 사양이 왜요? 좋아야돼? 뭐 넥걸리는거 아니야? 60기가 사용가능 지금 나 램이 모자르 램이른다 나 그 이 기가가 모자른데 저장공간이 지금? 저장공간이 모자른데 60기가가 필요하대 얘 어 너무 상악한데? 잠깐만 디드라이브가 지금 50그램 남았는데 아 50그램이래 50기가 43기가 있네 음 음 그러면 그러면 일단 이걸 옮겨야겠다 잠깐만요 자리를 확보하고 리드라이브에다가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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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픽게임에서 안하는게 많은데 램이요? 램은 잠깐만요 16기가였던거 같긴 한데 그래픽카드가 뭐지? 1050인가 제어판 잠시만요 16판 검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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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다 16기가에 그래픽카드가 어디있죠?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는 저렴한거 샀을거야 1050 어..이게 2년전에 산거여가지고 지금 i5 8세대인데 괜찮을까요? 근데 내가 원컴방송이라서 느리수도 초컴이 아니여가지고 괜찮아요? 할 수 있을까? 일단 일단 자리를 확보하고 자리가 없어졌나? 이거는 공룡 잡는건가봐 이거 약간 그 내가 맨날 했던 포레스트랑 비슷한건가? 외장하도에 옮기고있어요 근데 옮길게 없어 외장하도도 지금 사테라가 꽉차있어가지고 아휴 일단 옮겨봐 어..약간 달라요? 어..어제 포레스트 하다가 혈압 흘러가지고 꺼버렸네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되더라구요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되더라구요 시가 좀 걸린다 어..귀여워 일단 이거를 확보를 해놓고 백기관은 만들어놔야 널러날거 아냐? 여기 보자 저판가서 게임을 좀 지워야겠고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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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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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오래걸리네 딴거 하고 있으면 되죠 괜찮아요 어차피 할 거 많아 지금 일하다 만 것도 있고 하니까 수다 좀 떨면 되죠? 일단 안하는 게임을 좀 지워야겠다 데스틴이 어딨네요 데스틴 데스틴이가 100기가 였잖아 지워버려 데스틴이 가려는데 지워버려 이 컴퓨터에 설치된 데스틴이를 제거할까요? 제거해 그래요 내일 같이 하지 뭐 빨리 깔리면 오늘 해도 되고 일단 용량 좀 만들어 놓고 아 외장화도 하나 더 사야 되나 특히 자리가 부족하자면요 아 그랬군요 나도 옵지 지웠다가 다시 깔았는데 왜 오랜만에 하니까도 재밌더라구요 아 이거 제거하는 것도 느리네 지울 거 있나 녹스 한 번도 안썼는데 이거 되게 지린나보다 맞아맞아 맞아맞아 샀지 그리고 치샀지 옵치는 같이 하면서 수다 떠는게 재밌어 어 그래요 브로우가 많이 갈려 근데 지울 게 없네 그쵸 최소 100기간은 어 쉬울 게 없다 어제도 노가다 했는데요 뭐 서브노티카루 열심히 시트럭 만들고 아이템 캐러 다니고 나만 재밌어 나만 보는 사람은 지루한데 그쵸 그거는 노가다가 아니죠 그냥 병원을 짓는거지 저번에 깡게임 중에 재미없는게 있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나네 아 진짜요? 무서운데? 어 무서운데? 남들 게임하는거 한번 보고 와야겠는데 대기대기 남들거 보고 오겠어 이름이 뭐였죠? 박스 신내지않나 아크 진짜? 그렇게 박스에요? 남들 하는거 한번 보죠 아 길이? 선생님 으으으으으으으응 하얀 비티 진짜 비슷한 거 같은데? 그 멋있갱이냐 포레스트랑 비슷한 거 같은데 방금 본 거잖아 뭐 eBay Northwestern 추억 별이야 별이야 에이 뭐 포르스트에서도 엄청나게 녹아다 했었는데 뭐 500배? 500배 뭐죠? 500배? 500배? 웃는거 봐 왠지 사악해 보여 웃음이 굉장히 지금 사악한데? 무서운데? 쎄한데? 뭔가 무섭다 어디 한번 사볼까? 살게 많은데 지금 게임? 이렇게 돈이 계속 나가는게 벌지는 못하고 쓰기만 하는게 살게 너무 많아 이것도 사야되고 저것도 사야되고 게임 짐 할인하니까 사고 싶은게 너무 많아 역전재판은 할인이 끝났으니까 지워버려 어? 카드가 차에 있다 어떻게 사지? 아 결제수단이 저장이 안되네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사볼게요 아 신용카드 번호랑 유효기간 알아야되네 차에 갔다 와야되겠는데? 진짜? 집이 털려요? 나 이거 욕할거 같은데? 상 욕할거 같은데 현피 뜰거 같은데? 어? 불길한데? 아 아 아 pv가 있구나 그럼 내가 질거 같은데? 아 아 안털리는 곳으로 갔고요? 어 알았어요 순간.. 순간 놀랬네 일단 드셔보세요 차에 갔다올게 카드가 다 차에 있어 지갑을 차에 놓고 다녀가지고 가는김에 간식좀 사올까? 바로 옆에 편지점 가서 그러면 광고를 틀어놓고 노래나 좀 틀어놓고 왔다 올게요 방송하면 왜 이렇게 느리고? 아닌가? 잠깐만 노래 뭐 틀어놓을까? 편지 노래 틀어놓고 가야지 연구 놈이 분명 언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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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너 이씨 이거 뭐야. 아 씨. 아 대박. 아 간식 먹었네. 아 더워. 저 왔어요. 아 별이가 간식 먹었네. 아 씨. 간식. 간식 훔쳐먹었네. 어. 아이. 뭐 먹고 있었나보네. 아이. 진짜. 아 어째. 컴퓨터가 뭔가 눌러져 있더라. 아. 더워라. 아. 아. 편의점 갔다 왔습니다. 아. 아. 카드 가지러 가는경. 결제하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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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에 쓰는거지? 아 비밀번호가 뭐지? 아 그랬어요? 아 실려다가 심심해가지고 블로그 쓰면서 켜놨는데 이렇게 오시길래 일단 게임을 사고 있었습니다 게임 두개를 샀습니다 어? 아 그쵸 어제 진짜 많이 만들었어요 아 더워 게임 다 샀나? 라이브러리 어딨어? 아 여기있다 여기있다 어... 어디있지? 아 크면 A에 있어야 되는데 왜 없죠? 어? 다른건 결제됐는데? 없어 어? 뭐지요? 뭐지 뭐지? 뭐지? 결제됐는데 게임이 없어요 아... 아... 보다가 닿구나 어? 결제는... 어? 한 번은 결제됐는데? 왜 게임이 안보이죠? 없어 게임이 라이브러리 게임이 라이브러리 게임이 없어요 어떻게 된거야? 어? 여기는 있다고 나오는데? 기아에 라이브러리에 있다는데 왜 없죠? 어 뭐야 소름 무서워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어... 이 장이... 으응응 꽃 꽃 따른... 지금 방금 산 다른 게임은 있는데 아크만 없는데? 어? 스팀에서 샀는데? 꽃다 다시키죠 하... 결제는 됐는데 스팀이 없어 어? 으응 다시 꽃다 키고 있어요 라이브러리에서 봤는데 없어 내 눈이 삐었나? 이상하네? 어? 있다 있다 어? 나갔다 들어오니까 있어요 아휴 다행이다 아휴 먹힌 줄 알고 내 만원 꿀꺽한 줄 알았잖아 으응 놀래라 보씄 별이 여긴데 별이야 왜엄마 왜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 별이 뒤에서 스토커처럼 보고 있잖아 아휴 아 깜짝불랬네 왠 스토커가 저기 뒤에 쳐다보고 있는데요 으흐흐흫 ㅎㅎㅎ 핫바를 먹어야지 집에 콜레 있는 줄 알고 핫바만 사왔는데 마실게 한개도 없잖아 아까봐, 아까봐 아 얘.. 아 이거 때문에 나 쳐다보는 거야? 눈빛 고정이야 귀여워 어디도 저 눈빛이고 나 쳐다봤는데 또 부시럭거리니까 또 너 간식 훔쳐먹었잖아 엄마가 주지도 않은 간식을 나중에 돌려봐야겠다 별이 뭐하고 있었는지 별이가 알아서 유튜브 각 뽑은 거야? 별이가 알아서 유튜브 각 뽑은 거야? 어.. 컴퓨터방은 겁나 더워 열심히 올라왔어요? 귀여워 예전에 쿵쾅 부스럭부스럭 ㅋㅋㅋㅋㅋ 아 웃겨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뭐지? 그거? 계란후라이를 해놓고 잠깐 부엌에 갔다가 다른 반찬 가지러 갔다 왔는데 계란후라이 별이가 다 먹었었어 얘는 아주 무시무시하네요 되게 잘 올라와가지고 별이 아기 때부터 그랬어요 별이 아기 때부터 그랬어요 그건 간식은 돈이라고 한 거 그 강혁훈기 얘기한 거 아니야? 하이 엄마 들어서 알아요 별이 봐 누워있어요 별이 별이 누워서 계속 보고 있어 다 먹었죠? 없죠?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흐흫 귀엽죠? 하는 짓 너무 귀여워 다 먹었지롱 다 먹었지롱 다 먹었지롱 하아 물 좀 떠야겠다 컴퓨터방 엄청 더워 물 좀 열어놔야지 잠깐만요 얘기들 나누고 계세요 이거 왜 뜯었어요 혼나야지 아주 그냥 뭐야 여보세요 흠 약간 공간을 네 하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아이고 아이고 아크는 내일 해요 내일 일찍 올게요 내일 일찍 자야 되니까 일찍 와야돼 내일 모레 여행가기 때문에 내일 일찍 자야돼요 내일은 어어 아크 샀어요 샌님이 아크 하자고 해가지고 방금 보더랜드랑 아크랑 샀어요 어어 맞어 맞어 어 다들 알고 있네 나만 몰랐던 거야? 으흐흐흐 아 할 생각을 안하고 무슨 게임인데 대체 다들 왜 그러는 거야? 어 그래요? 꾸준히 해야돼? 약간 포레스트필 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샀지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웃겨 내가 좋아할 스타일이네 쌩노가다 게임 그거야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니까 아 너무 웃겨 아 혼자 절대 못해? 아 샌님이 같이 해주겠지 나를 버리진 않을 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부족장 할래 대빵은 당연히 내가 해야지 아 버그? 에이 욕 좀 하면서 하면 되죠 아 허헝 헉 preferred 버그 없는 게임 어딨으니까 다 그런거지 아 진짜? 일단 1시간만 해봐 2시간 동안은 환불할 수 있으니까 1시간 해보고 괜찮으면 계속하는 거지 만약에 현타가 온다 그 안에 그럼 바로 환불 그 잘난 놀도 너무 웃겨 100 몇 시간 동안 진짜? 100 몇 시간 동안 한 게 어떻게 날아가요? 롤백 당했어? 무서운 사람들 아 그렇구나 너무 웃겨 아 서버 터져서? 무섭구만요 너무 웃겨 그 정도란 말이지 다들 비추하는데 어차피 그거 다운한도 오래걸려서 오늘은 딴거 할거에요 오늘은 하던거 해야지 엄마한테 오라고? 이리와 빨리 오세요 아이고 이뻐 아이고 엄마 상관 배가 아팠다 침묵질이 뭐야 침묵질이 뭐야 어? 우리도 지금 침묵질하는거 아니야? 눈물이 많아 엄마 닮아가지고 아 진짜? 알았어 알았어 일단 한 시간만 해보자고 시비 먹고 시간 날리고 아 그 얘기하면 아이고 아 그 때 별이 형 어제 누가 별이 살쪘다 그랬잖아 응? 여기서 밥 쬐껏 먹어야 돼 흐흐흐 귀여워 엄마 뽀뽀 좀 해주세요 뽀뽀 좀 해주세요 뽀뽀 뽀뽀 싫어요? 흐흐흐흐 하여튼 저요 저요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별살 빼야돼 별살 마찰 때 해줄게요 별살아 없어조라 별살아 없어조라 별살아 없어조라 별살아 없어조라 흐흐흐흐흐흐흐 내가 하면 되지 짜릿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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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다고 안 없어져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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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낑낑된다고 주고 훔쳐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밥은 엄청 쬐끔 줘요 우리 별이 이걸 먹고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조금 준다고 그치 별아 쥐꼬리만큼 없지 별이 봐요 아 별이 그쵸 나보다 나이 많죠 지금 범이는 그 간식이야 별이가 아까 간식 훔쳐먹었다던데 나 잠깐 나간사이에 빈 봉다리만 남아있었어 귀여워 대략 엄마 할 게 환덩이다 app 아 그랬구나 크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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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 부스럭 부스럭 가 칙이라고 말하면 안되겠다 나랑 눈을 번쩍 떠버린 느낌 이제 너 알아서 혼자 누워 아우 불편해 넘어진다 넘어진다 별이야 아 진짜 귀찮아 죽겠네 아 무거워 어떻게 이렇게 무거워졌지 예전에는 내 목 위에 딱 올라올 정도로 가벼운 아이였는데 그때가 그립다 별아 내 목이 여기 몸이 요만했는데 이렇게 컸네 커피 좀 한잔 해볼까 나잇살 아 목에 올라오면은 숨 못 쉬어요 나 저번에 진짜 진심으로 별이한테 화낼 뻔했다고 오랜만에 목에다가 얼굴을 딱 뱉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진심으로 화낼 뻔했어 별이 나이살도 좀 있다고는 했죠 우리처럼 나이살이 좀 있지 나이 드셔가지고 같은 양을 먹어도 좀 거시게 하죠 커피 한잔을 좀 해야지 암살놀이 암살놀이 뭔데 아 웃겨 아 웃겨 별이 근데 항상 나 게임할때 항상 내 무릎에 앉아있어요 늘 앉아있어 아 그러지는 않아요 별이는 내가 누워있으면 돌아가 이렇게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이리 와 그러면 돌아서 이렇게 온다고 이게 착한 아인이야 똑똑해 똑똑해 미리미리 자요 진짜 살이 좀 찐 것 같긴 하다 나는 맨날 봐서 몰랐는데 운동을 많이 해야겠어 근데 문제는 오늘도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산책을 못했죠 간식 몰래만 안 먹으면 착한 아이지 현이 형 알아서 간식 챙겨 먹고 그러네 엄마한테 달라고 굳이 안하고 알아서 알람 맞춰놓고 12시에 알람 맞춰놨거든요 6시간만 자려고 근데 내가 알람 꺼버리고 다시 잤어 그리고 10분만 더 작게 벼라 하고 6시간 더 자고 애 밥도 못 줬어 맞는 말이긴 하네 아 너무 웃겨 아 웃겼겠다 설득당했어 밥을 잘 챙겨놔야겠다 그래서 별이가 못 올라가는 싱크대 위에 올려놨어요 외만한 것들은 내가 어제 먹이고 여기에 잠깐 올려놨는데 그게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네 아까 나갈 때 올려놓고 나갔었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어 별이는 냄새로 알고 있었겠지 내가 계속 안고 있는 동안 저걸 어떻게 먹을까 저걸 어떻게 먹을까 이러면서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겠지 나는 별이의 그 속도 모르고 갈수록 식탄만 늘어 근데 나도 만만치 않지만 식탐이 많이 늘었어 나도 먹는 욕심이 장난 아닌데 별이도 만만치 않아 왜요 언제 나가나 기다리고 있었어 아 웃겨 먹는 거 엄청 좋아해요 방금도 핫바 사들고 왔잖아 잠깐 나갔다 왔다고 밥 먹었는데 아닌가? 저녁은 안 먹었나? 아니지? 저녁은 먹었지 새벽밥을 안 먹었지 저녁은 먹었어 아이고 일하기 싫어 죽겠다 끝도 없는 일이에요 그쵸 저녁이랑 야식은 다르죠 야식은 꼭 먹어줘야 별이는 이제 쿨쿨 자네 지금 까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학보하는 게 문제예요 학보하는 게 근데 지금 인맨이 나만 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지금 아크가 두 개 깔렸어 뭘 깔아야 돼요? 아크 서바이벌 오프더 머시깽이 아크 서바이벌 이볼부 두 개가 깔렸는데 아 그러면 서바이벌 이볼부 머시깽이 이걸 깔아야 되는구나 예상 다운로드 시가 한 시간이네요 보더랜드도 깔아놓을까? 보더랜드는 2만 깔면 되나? 2 이것도 깔아야 돼 이거는 몇 개가 필요한 거야? 그것도 안 보고 그냥 하루 종이 놀라 그랬네 뭣모드? 뭣모드? 뭣모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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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깔리는데? 아 두 개를 동시에 깔 수가 없구나 둘 중에 하나만 먼저 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리볼브를 깔고 있어요 내일쯤 깔리겠네 다른 게임 하면 깔려 있겠네 다른 게임 하면 깔려 있겠네 오늘은 어제 하던 거를 먼저 해야지 게임 하다보면 잘 안 깔리니까 게임 좀 하다가 아침 먹으면 되겠네요 커피 한 잔을 하고 화장실을 갔다 온 다음에 심해로 들어갑시다 아니 아직 공간 확보 중이야 언제 깔리는지도 안 나왔어요 공간 확보 중이야 오늘은 살짝 밤을 새 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야 저녁이 잔데 내일은 꼭 저녁이 잘 돼요 다음 주에는 저 못 와요 여행 가요 다음 주에는 목요일까지 강원도 가요 강원도 갔다 올 거예요 이게 2주 전에 예약해 놓은 거라 갔다 와야 돼 3박 4일로 별이랑 애견 패션 가거든요 어어 이 시국에 어차피 아무도 안 만나면 돼 그냥 사람들 안 만나고 나만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면 돼 괜찮아 괜찮아 강원도에 20몇 명밖에 없어 말 아무랑도 안 섞으면 되고 안경 쓰고 있으면 돼 침 안 튀게 아 대구 살아요? 아 무서워 무서워 그냥 집에 있는 게 좋아 인천에는 진짜 걸린 사람 별로 없어서 사람들 잘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강원도도 20몇 명밖에 없더라고 괜찮을 거야 사람만 안 만나면 응 왜 그럴까 난 그 대통령이 그렇게 불러서 그런 거 아니야? 개가 문제 좀 아니 그냥 코로나는 코로나일 뿐 흐흐흐흐흐흐흥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신경 쓰지 봐요 근데 INCEN 사람이 남한테 걸리게 할까 봐 막 대게 돌아가 사람 없는대로 다니고 그랬다던데 대단해 아 그렇구나 하이튼 공산당이요 공산당 미국 사람들은 대통령 역도 맘대로 하더만 아 진짜 일단 별로 안 사는 안 걸리는 게 좋지 알아서 또 조심해서 죽을 확률은 별로 없대요 그냥 면역력이 나쁘면 죽는 거잖아 감기처럼 아 진짜요? 바로 닫았대? 그래요? 하도 많이 감기 감염돼서 그런가? 흠흠흠 무섭긴 하네 나 며칠 전에도 나쁜 꿈인지 좋은 꿈인지 나 죽는 꿈 꾸거든 근데 죽는 꿈 꾸면 좋은 거라던데 근데 죽는 순간에도 별이 걱정 있어 찐사랑이야 죽는 순간 별이야 하고 깼어 죽는 순간은 원래 슬로우 모션이라 하잖아요 꿈에서도 그게 슬로우 모션이 되더라고 죽는 순간이 흠흠 그러면서 땅에 자동차가 고가에 팍 받고 붕 날라가지고 떨어지는 꿈이었는데 어흠흠 약간 그런거지 주마등 같이 떨어지는 그 마지막 찰나에 우리 별인 어떡하나 이러고 깼어 깼어 치명류 무섭구만요 어 잘못된다 진짜? 전세계적으로 진짜 많이 걸렸던데 코로나가 그러게요 한번 검색해볼까? 코로나 검사 진행하는 사람이 아직도 2만명이나 되네? 어 일본도 되게 많은데 일본도 천 천명이 넘나보다 국가별 현황 이런것도 있네 조심하면 해야되겠다 마스크 잘 쓰고 잘 닦고 물 많이 마시고 중국은 8만명인데? 아 일본은 원래 이런거 시시한다는데요? 이란은 진짜 많아? 이란 왜 이렇게 많아? 이란이 우리나라 다음으로 많은데? 이란에 뭔 일이 있길래 저렇게 많아요? 이탈리아도 엄청 많네? 이탈리아에 4천명이 넘는데? 여기도 5천명 됐겠는데? 아 아 그래요? 면마스크는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게 더 이생상 근데 면 마스크는 그거 그냥 침이 튀면 안되잖아 그래서 그냥 아무도 안만나는게 좋을거같아 그 밀폐된 공간에만 같이 안있으면 되는거 같던데요 공기중에는 몇분간 안살아있다던데 그 숨쉬는걸로는 진짜? 그 짧은시간에 그렇게 가는데 근데 어디서 보니까 그냥 물 마시면 괜찮다던데 폐로만 안들어가면 집에잘있어야지 그래요? 난 tv에서 들었는데? 짱구가 밖으로 뜯은적이 있었어? 그렇구나 치료법 아직 없지않나? 근데 어차피 신종플루로도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 어차피 치료제는 나오긴 나올거에요 걱정하면 더 거시기해 그냥 걱정하다마자 조심하면 되지않아 내가 만약에 안나타나면 나 걸린건가? 나도 그 생각했었는데 흑사병은 몇천만이 죽지않았어요? 그것만 드시면 되지 에이 몰라 조심해도 걸려 카톡대로 1억명? 아 진짜 많이 죽긴 했네 무서워 세상 무서워요 그래 간간히 내 안부좀 물어주고 그래요 빨리 치료제 나와가지고 사람들 안아파해야지 하긴요 돈도 못쓴대 나도 많이 써 100만원 넘게 광고비로 썼는데 손님이 한명도 없어 에휴 재수도 없지 피시방에서 뭐해요? 가면 안돼 그러니까 대구는 지금 어때요? TV로만 보니까 내가 아는 애도 대구사는데 전화 한번 해봐야겠네 걔는 지금 연락이 한번도 없어서 생각을 못했네 전화해봐야겠다 잘 살아있나 거기 택배도 지금 안되지 않아요? 대구 택배도 잘 안하는거 같던데 완전 전쟁난거 같다 큰일이다 큰일이다 큰일이야 택배도 안되고 마트에 먹을것도 없으면 대박 큰일이네 어떡하나 너무 무섭잖아 미니 전쟁이네 미니 전쟁 네 마스크 방송? 마스크 방송? 마스크 방송? 나 TV가 없어서 몰라요 마스크 사기 어렵잖아 지금 마스크 사기 어렵잖아 아 진짜요? 그 정도야? 음 나는 작년에 사놓은 황사마스크 있어서 그거 쓰고 다녀요 아 비싸다 예전에 한박스에 만원도 안했던거 같은데 내 친구는 마스크 한박스 살라 그랬더니 98,000원이었대 그래서 조용히 내려놨다고 다 됐어요 큰일이다 근데 진짜 길거리에 마스크 안한 사람이 한명도 없어 다들 알아서 잘하더라고 마스크 안쓴 사람 있으면 피해 다녀 나도 습관이 안돼가지고 맨날 깜빡하는데 다시 집에가서 마스크 쓰러가잖아 우리 동네는 마스크 안쓰면 지금 건물도 못들어가요 써있더라 마스크 쓰고 들어오라고 안쓰면 못들어온다고 아 출고가가 300원이에요? 완전 싸네 아니 마스크에 뭐 들었다고 하아 하아 음 그래도 많이는 안 남겨먹네 어 진짜 퇴출이야? 나 잠깐 그 생각을 했어 내가 차를 샀잖아 여자도 택배할 수 있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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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먹고 살 것도 없고 택배나 해야되나 지금 그게 고민이야 전문직이라고 어? 전문직이면 뭐해? 지 손님이 개뿔 어? 지금 다섯달째 손님이 한명도 없어 어? 그냥 다른 일 해야될 것 같아 몸쓰는 일 하고싶어 하아 아 그래요? 그건 와이프인거 아니야? 어 로켓배송 보니까 그 자기 차로 할 수 있다던데 그 알바는 내 코 차 그 뒤를 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일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나 몸쓰는 일 되게 좋아하거든 어 새벽 로켓 대표 할 수 있어요? 여자분들 있어? 아까 그 생각이 잠깐 들었어 저번에 저번에 그 나 혼자 산다 보니까 그 쿠팡 나왔었잖아요 나 혼자 산다에 그거 보니까 내 차도 뒤에 접어서 엄청 트렁크 짐 되게 많이 실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거 보면서 나도 할 수 있으면 하고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차는 2층께 차로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되게 많이 생각하고 있어 어 구해줘 혼자 알죠 어 연비는 엄청 좋지 그 연비 자체가 전기차가 좋지는 않아 그냥 연비가 싼거지 연비는 시시해요 5,6밖에 안 나와요 지금 겨울이 추워가지고 근데 전기가 아직 싸 근데 7월달부터 다시 올라요 어 구해줘 혼자 되게 재밌게 보는데 집 이쁜거 엄청 많더라 그쵸 그거 근데 계약하면 후구지 근데 이쁜건 진짜 많더라고 보면서 우리나라에 저런데도 있구나 싶어요 응 맞아 공간 활용이 좀 위치도 그냥 거시기하고 위치도 별로 좋은데가 없던데 비싸기만 하고 그 그러면 현실적이지가 않아 저번주인가 저저번주인가 6억짜리 전세보고 야 6억 전세를 어떻게 살지? 나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실적이지가 않아 아 맞어 난 각진 방 제일 싫어 근데 하이트님 나는 전기차를 괜히 샀어 충전시설도 없는데 너무 비싸 나 나는 그냥 일반 차를 샀었어야 했어 집에 충전시설 없어가지고 나 맨날 마트 가서 충전하거든 마트 충전 진짜 비싸요 아 스트레스 맞아 근데 나는 사실 장보러 가거나 뭐 이러니까 상관은 없는데 남들이 왜 샀냐고 막 그러니까 되게 스트레스야 좋아서 샀는데 나 여행갈때가 제일 불편해 충전하는거 아 부럽다 나는 빌라 살거든요 설치하려면 돈을 내가 200만원 내야돼요 200만원 낼바에 200만원이잖아 그거 그러면 2년동안 전기세 2,3년 전기세란 말이야 그럴 바에는 그냥 바깥에서 충전하죠 그 200만원 낼바에 빌라는 어려워 일단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근데 내가 동대표가 아니다보니까 동대표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관심이 없어 그냥 죽여버려 싶어요 내가 맨날 물어보는데 허락을 해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허락을 안해줘 완전 짜증나 내 돈 주고 한다 그래도 애들이 허락을 안해줘 지네 돈 나가는 것도 아닌데 작년에 샀잖아 근데 그때 동대표가 확인만 해줬으면 바로 공짜로 설치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돼 1월 1일부터 돈 자기가 내야 되거든 그렇지 짜증나 내가 동대표였을 때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동대표였을 때 했었어야 되는데 어? 중2였어요? 어? 중2였어요? 어? 중2였어요? 내가 어른인 줄 알았는데 초딩일 리가 없잖아 이지간에 아이고 어이고 미안해 미안해 놀랬죠요? 어? 아니 그 얘기 듣고 학생이라는 걸 생각했지 근데 그 전에 그 전에 그 얘기 하기 전에 그 얘기 하기 전에 하긴 나도 초딩 때 새벽에 일어나 있었어 나 안 잤었죠 어릴 때부터 나는 밤도끼 비어가지고 밤 밤 밤에 안 잤었어 맨날 밤새 잤었어 맨날 밤새 잤었어 흐흠 요즘에는 초딩들도 엄청 느끼졌더라고 요즘에는 초딩들도 엄청 느끼졌더라고 흐흠 흐흠 흠 흐흠 흰 흑 흑 흑 흑 흑 세파이프로 왜 맞아요? 다들 많이 맞고 컸구나 그걸로 맞으면 안죽어? 난 그 영화에서도 세파이프 나오면 너무 무섭던데? 아 안죽더라구요 이거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저걸 못봤어 나 지금 뭐하고 있느라고 그니까 일부러 그런 데는 안 때리겠지 나도 옛날에 맞을 때 머리는 안 맞았는데 그래 맞아 몸만 때리시지 나도 몸만 맞았어 근데 가끔 얼굴 맞으면 정신 하나도 없던데? 다들 맞고 컸구나 나만 맞고 큰 줄 알았어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때리시면 잡혀가지 않아?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너무 무섭잖아 그런 말 하지마 무서워 뭐라고 써있는 거야 왜 영어로 써있어 짜증이 좋겠네 막장이 뭐예요? 아 현장일 아 현장일 예전에는 뭐 이거 왜 안되지? 왜 이렇게 다들 맞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다들 맞고 있는 거야 슬프게 근데 나는 중학교 되고 나서부터는 안 때리시던데 그냥 맞기 전에 난 나갔어 그때 좀 미안한 거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을 때인데 걔를 그냥 집에 놔두고 왔다는 게 나는 마음에 걸렸어 아직도 맞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왜 그래 다들 우리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일은 내가 아침에 나중에 할 테니까 게임이나 하자 게임이나 하자 우리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게임이나 하자 아칼 좀 져 봐요 아 칼 좀 져봐요 ㅋㅋ ㅋㅋ handwriting from 아 모래는 내보낼까 말까 그분? 그분이 누구죠? 또 자러 가셨나봐 켜놓고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내 새끼야 내가 강퇴시킬 거야 이 새끼야 내가 내가 강퇴시킬 거야 니가 나가기 전에 내가 강퇴시켜야 기분이 좋지 갑자기 아이디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그분? 싸우라비님? 네 네 네 네 네 네 아 이거 이거 그거예요 서브노티카2 빌로 제로 영어 뭐였지? 아 뿌니 뿌니 아 뿌니 아 뿌니 아 뿌니 분수 좀 주세요 뿐수 허용 나와보면 툭포인트가 생각나요? 왜 그러지? 뿐이는 요즘에 일찍 자는 것 같아요 새벽에는 자는 것 같아요 어제 잠깐 왔었잖아 아 그때 하이툰이 없었구나 어제 12시에 잠깐 왔었어요 오늘 뭐 해야되지? 오늘 뭐 해야되지? 응 빌로우 제로 아 귀 아파 이어폰은 귀가 너무 아파요 뭐 만들까? 뭐 만들까? 아 이렇게 할 수 있네 옆에 거를 클릭하면 내가 지금 재료 뭐 필요한지 알 수 있네 오 엄청 좋은데? 아 이거 이제 알았다 발열 칼도 만들고 어 발열 칼 배터리 있으면 되나? 지금 해야할게 작업대 만드는거 다이아몬드 찾으러 갑시다 어제 하던거 다이아몬드 찾으러 갑시다 다이아몬드 찾으러 갑시다 그래서 아까 이거 얘기 안했었나? 여기 보자 여기 보자 내가 뭐 하려고 했지 이거 찾으러 가야지 시트럭 오늘은 시트럭을 만드는거야 절단기도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내가 뭐 하려고 그랬죠? 까먹었어 여기 중요한게 있는데 일단 다이아몬드 찾으러 갈까요? 다이아몬드 찾으러 갈까요? 기억이 안나 다이아몬드 오오오오오오 우리집 밑에 많이 있지요 이쪽쯤에 있겠지? 아이야? 솔로 먼저 먹고 근데 300m였어요 어제? 내가 그렇게 깊이 들어갔어? 여기 아닌데? 서브노티카야? 이거 2만원인걸? 여기 밑에인가 봐 왜 무서워해 아 다이아 이거 찾다가 죽을 것 같아 너무 깊어요 이게 인간이 찾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닌데요? 너무 깊어 300m 산소가 너무 빨리 없어져 여기는 나 곧 죽을 것 같아 저는 이제 사 Hopper 상 overdose 어 오오 오오 오. 오오오 어 다이아 근데 나 죽는다 다 죽는다 나 죽는다 다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안 죽는다 산소산소 단소산소àn소 산소산소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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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오 year 아 다이아는 잡았지만 내 산소가 없어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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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소 san소 그냥 죽어 그냥 죽어 그냥 죽어 그냥 죽어 그냥 죽어 오 상수 상수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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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 올라가 어 30초 살려주세요 안 돼 안 돼 죽는다 나 죽는다 산소 산소 사람 살려 사람 살려 200m 10초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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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zır주세요 다이야먹으러 갔다가 진짜 뒤집었네 ora 편하 편하다 이거 편하다 우리 집 어딨지 죽을 것이다 아 편안하다 집이 어디있죠? 이게 멀티만 되면 참 재미있을건데 멀티가 안되는게 아쉬워 어 이건 집이 어디있지? 이제 만들 수 있어 납이 없네 납이 없네 납 주세요 납이 왜 없지? 물? 목마르네 물 없어 물 물 찾으러 갑시다 물 물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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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물고기 물 주는 물고기가 없어 물 드세요 물 드세요 물 저번에는 원했고 이번엔 투하는거에요 어 누가 와가지고 시비 걸고 있었는데 하이투님이 소니 소니 네 얘기했어 물 주는 물고기가 왜 이렇게 없지? 바지라도 먹어 아 싹둑이 꺼놨어 싹둑이 꺼놨어 싹둑이 꺼놨어 싹둑이 꺼놨어 하도 싹둑싹둑 잘 되니까 내가 알아서 껐어 이제 싹둑 될 일 없을거야 시원하게 욕 한번 해봐 싹둑이 꺼놨어가지고 어 배 위에 있어요 싹둑이 일을 많이 해서 쉬게 해주고 물 더 먹어요 시트럭 위에 있는데 뒤에 창고나 뭐 이런거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요 이거 여기 있어 집이 바로 위에 있어 근데 못 들어가 이거밖에 안 만들어서 못 들어가 이거 뒤에 집이 있어야 돼요 응 집 만들어야 돼 물고기 물을 쓰는 물고기 물고기 뭐지? 뭐지? 뭐지 뭐지? 갑자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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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꺼졌어 전부 다 내 컴퓨터가 프로그램이랑 프로그램 다 꺼져 버렸어요 게임도 꺼졌어 당황스럽네 너무 이것저것 많이 켜놓고 했나봐 아 그랬구나 아니 내 컴퓨터가 평범한 컴퓨터인데 애한테 고된 일을 시켰나봐 안 켜져 스티미 안 켜져 됐어 됐어요 껍다 켜니까 됐어 깜짝 놀랬다 이참에 그냥 재부팅할거 그랬나봐 아 이참에 그냥 재부팅할거 그랬나봐 깜짝 놀랬네 아 깔고 있었었나봐요 아 이거 중지 해놨나? 잠깐만 다시 보고 올게요 내가 이걸 다운로드 하면서 했나봐 아 아 그래도 많이 받았는데 30% 받아져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만 자야지 좀 이따가 게임 끌 때 받아야겠어 아 한창 물고기 열심히 잡고 있었는데 아 어째 갑자기 녹화 중단되더니만 이상해 이상하다 했어 어 낮에? 낮에 별이 운동시키고 와서 한 5시 어때요 5시 일찍 자야 되니까 5시에 올게요 오늘은 손이 어디갔지? 손이 그냥 꺼버렸나? 싸울림도 있었던거 같은데 없어졌네 아 입 심심하다 아 아 아 아 왠지 아 아 아 아 아 아 저장 안하고 껐어 아이 진짜 다이아몬드 어떡할거야 아 나 진짜 짜증나 저장을 안하고 껐어 내 다이아몬드 다시 가야 돼 아 욕 나오네 진짜 아까 한 루가다 뭐죠? 루기나 만들어야겠다 아 다이아몬드 그렇게 힘든게 얻어왔는데 3개나 얻어왔는데 다이아몬드 아 짜증나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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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고기 주세요 물고기 방금 내 여부 지나갔었는데 아 급 스트레스 받네 진짜 아 저장을 내가 왜 안했지 알았어요 잘자요 안녕 매일 뵈요 이제는 물고기 이렇게 했네 이거 많이 만들어 놔야지 저건 안 보이네 저건 안 보이네 오 정말 물고기가 안 보이네 오빠다 오 피퍼야 피퍼 어디있네 오케이 이거 피퍼인가 오케이 위쪽으로? 잠깐만요 아 아 나 저장 안하고 꺼가지고 다 날라갔어 아 짜증나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나 컴퓨터가 튕겨가지고 어 나 지금 물 위에 떠있어 오 오 대박 소름 벌 소름 탈 수 있네 아 아 대박 탈 수 있잖아 오 짱이다 아 싸울린 덕분에 FC트럭 탔어 오 예 아 아 대박 아 그랬어요? 아 몰랐어 아 대박 속도에 탔다 오 예 아 나 사다리도 못봤네 아 눈썰미 되게 좋은데? 아 드디어 탔다 드디어 아 신난다 고마워 고마워 덕분에 탔어요 아 신난다 드디어 드디어 이번에 꼭 저장해야돼 메터리를 아이고 잘못되었다 메터리를 빼서 꺼내서 충전하고 좋았어 이제 다이아 찾으러 가는거야 이제 다이아 찾으러 가는거야 저장 위에서 타는거였구나 아 물 더 만들어야겠다 물 좀만 더 만들고 다이아 찾으러 가면 되겠다 근데 여기에 모듈을 어떻게 사면 되겠지? 아 이게 뭐 뭐 뭐 넣는덴가? 오 어 그러면 이거 시트럭을 만들었으니까 그거 해야되겠네 어 그거 없네 그 그 이거 주차장을 못만드네? 주차장 만들어야 되는데 주차장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주차장이 있어야지 그거 뭘 만들텐데 와 대박 너무 좋아 여기 뭐가 있네 여기 뭐가 있네 아 아까 시트럭 창고랑 이거 다 찾았는데 저장을 못했어 난 바본가봐 엄마야 어 뭐야 너 귀여워 야 썩 갬벼 갬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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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야 이리와 까불고 있어 내가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운전을 잘 못해가지고 이거 못달아 왜 못달아 이거 150밖에 못가니까 나 저번에 예전에 터뜨렸잖아요 이거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만 가고 남 손잡아 옛날 생각나네 이제 내내 마구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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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는데 여기 맞게 왔나? 고기 어떻게 살려주세요 어휴 깜짝이야 어 산소 산소 어 죽을뻔했어요 어 무서워 생명력 얼마 없어 나 곧 죽겠는데? 안되겠다 시트롱 잠깐 갔다와야겠다 흫흫 나 진짜 곧 죽을거야 어 이거 또 뭐가 있는데? 아니네? 아니네 잘못 봤네? 어떻게 어떻게 어어어 나 죽는다 나죽는다 산소 없나 산소? 어 6초 6초 어 안돼에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안되에에에에에에에에 Phil 들어왔어! 들어왔어 나 살았어 나 살았어 감동이야 진짜 무서워 저장 저장 이게 당황하면 근처에 있는 산소가 안 보여요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이거는 아니고 산소로 계속 먹어야겠다 이거 회복할 그게 없어요 지금 아이템이 아이템으로 없어 아이템이 아이템으로 없어 아이템이 나 갇혔는데 집에 가서 이거 만들어야 돼 아 여기서 이제 나쁜 놈 만나면 바로 죽는게 아 아 아 아 아 아 나쁜 놈 만나면 무서워 죽겠어 시트럭도 어딨는지 모르겠지 내 시트럭 어디있을까 다이아도 안 보여 다이아도 안 보여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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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안돼 죽었어 짜증나 아 짜증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기서 나쁜 놈이 나오는거였잖아 일단 피 회복하는거 만들어서 봐야겠다 미역에서 미역에서 미역을 찾아옵시다 아 왠지 죽을거 같더라니 너 죽어버렸네 미역이 어디있지 미역이 어디있지 첫번째 미역이 있었는데 어두워서 안보이네 어두워서 안보이네 으휴 슬슬슬슬슬 으휴 미역이 어디있니 미역이 어디있지 미역이 어디있지 미역이 어디있지 안되겠다 아침으로 바꾸자 안보여 안보여서 못하겠다 시트롯도 잃어버리고 엉망진창이야 옴 아 으 잠시 자고 일어나야겠어요 일어나야지 춤이 밝았다 균형을 찾으시다 이게 예전집 근처에 있었습니까? 미역을 하나 심어야겠어 이거 가지러 가기 너무 귀찮아 꽁충이 미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안 보일까요? 저깄다 저깄다 집에 미역은 심장 덤벼 덤벼 새끼야 덤벼 아 왜요? 이거 두개 주무셨는데? 세트로 가야겠다 이제 심는게 가능한가? 아무것도 없네 아직 화분을 만들 수가 없다 어디 가서 베껴봐야 되나봐요 아 하나밖에 못 만드네 다시 가자 이번에는 꼭 살아야지 뜨끈하게 어디서 살아 됐다 사다리 아 그러네 여기가 사다리가 있네 와 신기하다 아 일로와 일로와 진짜 너 뒤였어 진짜 용서할 수 없어 상어 고기 먹자 상어 고기 먹자 오늘 상어 고기 먹자 어? 오늘 상어 고기 먹자 상어 고기 먹는거야 오늘 하이루 아 진짜 사람 화나게 하고 있어 그 상어 식기가 아 마음의 평화 여기 있으니까 행복하다 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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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켜 비켜 너 진짜 고기 해 먹는다니 아 아파 이제 상어 넌 뒤졌어 잠깐만 아 유튜브 하려다가 인기가 너무 어서 다시 왔어 일로와 상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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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죽어 이 시키야 어 열받아 어어 일로와 죽어 상어 고기 해 먹어 상어 고기 상어 고기 상어 고기 해 먹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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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죽이지 아 진짜 아 짜증나 다시 아 이거 너무 귀찮다 이거 다시 트위치로 왔어요 다들 트위치로 오라 그래가지고 아 아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애들이 어 이거 뭐야 아무것도 없네 아 아 아 음 4개 시설 왔어. 근데 뭐 할 거 없나봐. 오! 오! 뭐지? 뭐지 뭐지? 뭐지? 오! 뭐지 여기? 계세요. 오 여기 산소. 완전 좋아. 계세요. 땅인가 봐. 땅이네. 와 산소 걱정 없어. 너무 좋아. 어 돌아가래. 오! 날 파괴한다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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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은? 아기 떼어? 다이아몬드가? 여기가 제 생각에 대해 궁금해요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긴 해요 제 스토리지 모델은 없으니 제 스토리지 모델은 없으니 너는 죽어? 저는 제 선택을 선택하여 스토리지 모델은 없으니 스토리지 모델은 없으니 스토리지 모델은 없으니 스토리지 모델이 없으니 저기로 올라가야되나 봐? 올라왔지롱 달려 올라왔지롱 올라왔지롱 못들어가 아파요 이게 헷갈린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다 이게 뭐 아무것도 없네 얘기하러 온 덴가? 낙대만 받았네 진짜 짜증나 가뜩이나 이것도 없는데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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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비애비애비 애비애비 애비 뭐 없나? 스캔할까? 근데 없나봐 다음에 다시 보겠어 그래도 산소 얻어서 다행이다 위험할 때 여기 잠깐 들어오면 되겠네 뭐지? 아까 아까 큐브가 얘기하는데? 네? 안녕하세요 큐브씨 또 에비애비앤 ... 이디에이 뭐야 뭔데 뭔데 뇌에다 직접 주는 거야? 저장 매체가 뇌였어 대박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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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힘들다 아우 무겁다 뭐야 이게 내 머릿속에 들어왔어 이제 뭐 해야 되지? 이제 밖에 나가야 되나? 뭐지? 이온큐브다 언제 나 순간이동 할 수 있는 거야? 내놔 다시 가져가는 건가? 이거 뭐 해야 되지? 어? 스캔하는 거네? 아 이거구나 혹시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혀있는데요? 아 아 어디였지? 아 여기 맞죠? 안돼! 낙땡! 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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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 헛 올라차차차 올라차차 올라차차 어? 한바퀴 본건가? 어디죠? 어디로 왔지? 너무 헷갈려 길이 너무 헷갈려 길이 왜 다시 여기죠? 길을 모르겠어 아 이상하다 그냥 나가는 건가? 일단 가둘게 다시 저쪽이었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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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여기였나? 아 되게 헷갈리네 길이 아닌데? 아 여긴 얘 있던데잖아 저쪽 길이랑 저쪽 길이 왜 똑같이 생겼지? 아 이쪽이랑 저기랑 똑같이 생겼어 아까 여기가 막혀있던데 맞는거 같긴 한데 그럼 아무것도 없는데? 모르겠네 아 모르겠네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이상하네 여기서 뭔가 진행을 해야되는거 같은데 지금 얘가 내 머리에 들어와있으니까 아까 그 파란색 초록색이 있던데 어디갔지? 어떻게 내가 아까 어떻게 길이 하나도 모르겠다 옆에인가? 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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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낑겼어요 방황하기 시작한다 다시 한 번 헷갈려 여기 나가는 길이고 이렇게 왔다가 여기로 들어가서 얘랑 대화를 했고 아까 방이 하나 더 있었는데 아까 얘랑 대화한 데가 여기 있지 근데 아까 뭐 하나 방이 더 있었는데 여기 없죠 희한하네 희한하네 아 그냥 못 나가게 한 거였나 아 씨 모르겠다 일도 모르겠다 그냥 갈까? 아 그런 거 맞죠 그냥 얘 데리고 가는 건가 전혀 모르겠네 이거를 이거를 이거 하나 해놓자 신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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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있네 그래서 저기서 산소먹고 갔다 갔다 하면 되겠다 아 물도 없네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뭔가 뭔가 얘를 데리고 어디 가야되는 거 같죠 뭐야 티타닌만 나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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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소 먹어야지 다이아 찾아야 되는데 다이아가 시급한데 시트럭 어딨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길을 못할게 온 김에 금이나 먹고 갔어요? 다이아 희한하게 익기만 하면 길치가 될래 한 소 먹어야 됐네 뭐야 이거 부서져있네 한 소 어? 어 뭐죠? 어 여기 안 없던 데인가 봐 오오오 대박 대박쓰 대박쓰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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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게인지 어디있지? 200m 왜 이렇게 안 보이나 했네 상수 상수 차가 가 아 이거 되게 간이 콩알만 해지네 나가면 못 찾아야 되는데 어? 들어와 봐였네 잘못 왔다 길지? 빨리 물 먹어야 돼요 큰일이에요 일단 청소금 먹고 물있나? 보이다 물있나? 아무것도 없네 다이아 좀 주세요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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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을 가야될 것 같죠? 살았다 길이 좀 먹었다 살았다 유심히 여기다 여기다 오 살았다 알았다 정비를 좀 해야될 것 같아 다이아 에스카 흑 다이아 다이아 엑 엑 엑 엑 케첩 이건 어렵네 밥 먹어야 돼 이뻐야 밥 줘 아 허리쿤 가르쳤네 집에 갔다 와야 되는구나 밥이랑 물 챙겨서 다시 갔다 이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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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좀 추운데? F? 이거 이거야 나가야 돼 나가서 보여줘 이거 맵 맵을 안 보게 돼 마카파야 빨리 물고기 너무 빨리 어 어 물고기가 밖고 앞에서 사라져 왜 이렇게 빠르지 왜 이렇게 빠르지? 얼마나 물고기 이렇게 빨라?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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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공이 없네? 멸종이 아니에요 난 그런사람 아니에요 얌얌 얌얌 아 맞다 제 웃기 와 완전 잊어버리고 있었네 호흡량 늘려주는거 아 이거 만들어야겠다 섬유구물 실리콘구물 2억 찾으러 가야겠네 여기 집있는 곳 아 완전 잊어버릴뻔했어 고기 소금 얻으면 절여놔야겠다 고기 말 안해주면 또 그냥 갈 뻔했네 와 고마웠냐 아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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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라 소금이 잡아라 소금 없나 소금 여기 꼭 찾으면 없어 귀여운 소리 들려 어 뭐야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아 장비 뺏어가는 애 소리였어? 귀여운 소리가 아이씨 소금이 안 보이네 고기 고기 좀 미리 절여놓고 갈라 그랬더니 야 하지마 하지마 내놔 개개끼야 좋아 아 자작나 ㅎㅎ 소금 으로 갔다가 소금은 어디있지? 이거 꼭 찾으면 없어요 소금... 소금 주세요 아 불안켰어요? 근데 불을 켜도 안보여 물속에서는 잘 안보여요 소금 주세요 소금 소금 2개만 주세요 다이아 찾으러 가야돼요 소금 2개 주세요 아 이거 봐 불 켠 듯 안보이지 않아요? 소금 소금 소금도 있대? 그렇게 많다고 하나도 없어 찾을 데는 없고 안 찾을 데는 엄청 많아요 소경밖에 없네 소금 소금 그냥 가 귀찮아 안... 안먹어 무슨 소리야 하하 그럴 일 없어요 아이고 다 불패했어 다 썩었어 이거 일단 소ético 그러게 다음부턴 소금은 구해야겠네요 일단 먹을 거 다 정해놨고 아까 재호우기 재호우기 어딨죠? 실리콘 고무랑 배선 도구 이온 결합 배터리 만들 수 있네 지금 만들어 볼까? 리튬 리튬 오예 좋은 거 얻었다 만들어 놓은 거 있었는데 어디 갔지? 파워셀 또 만들 수 있다 나 뭐 하려고 그랬죠? 재호우기 음 배선 도구 배선 도구 배선 도구 은 두 개 아 자꾸 뭐 잘못 만들까봐 무서워 구급장자 하나 만들고 그니까 나도 그 생각했어 방금 자꾸 딴 거 만들지 어 벌써 구급...이거 벌써 맛이 갔다 이거 만들었나? 먹으면서 아파 자원이 빨리 소모되다니요 대워복이 만들었어 이제 산소소모를 줄여줍니다 아 너무 좋아요 맘에 들어 그러면 짠 이제 이거 시글라이더 배터리로 바꿔줘야죠 좋은 걸로 좋았어 야호 저장 저장 나 이제 다 만들었지 이제 다이아 찾으러 가면 되죠 시트럭이 어딨지 아 이거 시트럭 위에서 타야되서 너무 불편해요 업그레이드 모습 뭘 넣어주실까 저장 아 탔구나 2층 밑으로 내려가요 바로 밑으로 짠 내려갑니다 어 어지러워 내려갑니다 나 불도 안키고 있었어 와우 어 저기 뭐가 있는데요 오예 아 아니구나 있는거네 비타말 앞장 아 소금 여깄다 어 아 소금 여깄다 아 소금 여깄다 어 정지점 도톡 오 뭐 만들 수 있어 다 죽였어 원래 다 죽었어 약간 탄소 탄소 먼저 됐다 탄소 채웠고요 땡 내려갑시다 과이아 찾으러 갑시다 이 쪽 아닌거 같죠? 이 쪽 아닌거 같죠? 상관없고 뒤로 빼 나는 위로 탈 생각을 전혀 못했어 길이 없죠? 여기 내려가는 길이 안보이지? 이상하다 나 또 길 잘못 왔나봐 앗 막혔어 이거 봐 안찾으면 소금이 이렇게 잔뜩 있다니까 웃겨 이러면 시트럭이랑 너무 멀어지는데 이러면 시트럭이랑 너무 멀어지는데 이러면 아 너무 멀어지는데 어성은 아 무서워 너무 무서워 어 저 나쁜놈 저 나쁜놈 빨간거 나쁜놈 오오오오오 어 저 거머리 겁나 많네 어 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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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많아요 아우 깜짝이야 아 벼라 아 벼라 벼라 엄마 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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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라 잠깐만 나 진짜 엄마 너 때문에 겁나 놀랐어 지금 아이야 찾았다 어 달려주세요 와 이거 별 미친놈이 달리는데요 아 저거 봐 와 진짜 아 무서워요 여기 어 진짜 놀랬다 다이아 찾기 전에 죽을거같아 너무 무서워 조심해 조심 빨간거 아씨 꺼지라구요 아 진짜 너무 무서워 아 진짜 짜증나 다이아 찾다가 죽겠어 아 너무 무서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벼라 엄마 이불 좀 줘 너네 다 뭐야 저리 가 다들 이불 줘 나 추워 아 별아 이불 달라고 이불 내놔 춰 다이아가 안보여 여기다 못 감을 했구나 아우 귀찮아 지금 아우 귀찮아 지금 이거다 이거다 꺼져주세요 진짜 아 죽기 직전이야 여기서 나쁜애 만남 바로 죽는겨 산소가 안보여 죽겠다 오우 너무 무서웠다 다이아 이제 먹을만큼 먹었어요 이제 가면 돼 어 너무 무서웠고 빨리 집에 가요 빨리 집에 가요 그냥 스치면 상관이예요 미역 미역 미역밭에 가서 이거 왕창 만들어야겠다 아 근데 여기 위험한 애 없으니까 여긴 진짜 여기서 죽을 리가 없어 여기서 죽으면 진짜 재수없는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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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자 이리 가자 벌써 고쳐야 되네? 어디에 박았나? 소리도 고 여기 되게 위험하네? 칼질도 못하고 로봇 언제 만들지? 로봇 만들 수 있을까요? 로봇 안 갖고 왔다 와 작업대 드디어 만들었다 이제 어디서든 밥 먹을 수 있어 대박 이거 하나밖에 못 만드네? 깜짝이야 보관함을 또 만들어야 돼 다리가 늘 부족해 이제 웬만한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밥 좀 먹고 이제 뭐 해야 되지? 어디 보자 이연결합 배터리 좀 여러 개 만들까?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음 저거? 어떤 거? 아 이거 찾으러 가야겠다 침대 칸 이런 거 이거 저거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하지? 이거 저거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하지? 맞다 벽걸이 선반이 있었지? 일단 밥 먼저 먹고 탑승 탑승기 기지 만드는 그게 없어요 지금 없어 이게 없어 이게 여기에 안 나와요 어디 가서 찾아야 되나봐 그 기지 그거를 일단 밥부터 먹고 생각해보자 일단 먹고 살아야지 아 왜 이렇게 빨라 물고기 진짜 빨라 한마리만 더 한마리만 한마리만 이거 어 물주느네 방금 있었는데 어디갔지? 진짜 빠르다 애들 됐다 도크? 도크? 도크가 뭐였어? 아 아 맞아맞아맞아맞아 있었어 있었어 거기 가면 되겠네요 저거 끌고 오 천재 천재 뭔 말인가 했는데 아 맞아 있었어 있었어 저거 아 맞아맞아맞아 오 진짜 기억력 좋다 난 1도 생각 안했는데 됐어 됐어 밥 먹자 냠냠 네 저장하고 갑시다 어디였지 근데? 잇챠 잇챠 아 이거 타기 힘들어 그 위에 있었던거 같은데 가까운 데 가까운 데 있지 않았나? 한번 보고볼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 어떻게 하는걸까요? 일단 나가볼까? 안보여 안보여 여기가 아닌가? 다른 데였나? 이거 가져가고싶어 여기 가져가고싶어 여기 가져가고싶어 여기 가져가고싶어 저거 같은데 기억이 안나네 아 이거 보고 얘기한거에요? 일단 집 밑에 시트럭 다른 창고 모드 이런거 있으니까 다시 찾으러 그랬지 뭐 제일 밑에 있었던거 같은데 어디였지? 창고 모드 있는건데가? 내가 어제 죽은 데에 창고 이거 있었는데? 내가 어제 죽은 데에 창고 이거 있었는데? 다이아몬인데 근데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엄청 뭔가 깊숙한 데였는데? 거기 찾아야되나? 이거 얘가 지금 150미터까지 밖에 못가가지고 너무 위험해 이렇게 해놓고 탈출 오! 와 지금 번 깜짝 놀랐네 약을 안 만들고 왔어 약을 안 만들고 왔어 망했어 이미 멀리 와버렸으니까 일단 해보죠 뭐 안되면은 로드하자 저장 안하고 가면 돼 로드하면 돼 다이아몬 나 부자야 이거 지구에 가져가자 아이씨 아이씨 모듈을 찾아야돼 이건가? 오오 아니네 제작비네 맨날 그렇죠 뭐 맨날 맞고 시작하는거지 이제 배고프면 여기서 바로 뭐 해먹을 수 있어 이제 배고프면 여기서 바로 뭐 해먹을 수 있어 오 근처에 뭐 있나봐 앞에 모양이 자꾸 바뀌어요 어디에 뭐가 있을까? 아이씨 조심했는데도 오오 또있다 오오 또있다 오오 또왔어 오 오오도 봤어 오 뭐야 오 뭐야 뭐죠? 오 오 오 새로운 거 많이 찾았는데 그냥 저장할까? 오! 또 있어 뭐가! 오예 오! 오예! 광고! 아 대박 대박!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길을 모르겠네? 오! 대박 대박 대박! 아 여기 다 찾았구나? 잠깐 나갈까요? 내 코스가 어딨다? 좀 안전하게 구급상자 만들어갖고 다시 올까? 일단 창고랑 만들고 올까요? 그렇지? 세이브 가기 빨리 세이브 해야 될 것 같아 입구 입구! 입구 입구! 어떻게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 아이씨 아 미치겠네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일단 집에 가봐 집 바로 앞이였어 어! 피퍼 죽었다! 나한테 치여 죽었어 카우셀도 이거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너무 무서워 이렇게 저장되자 엄청 많이 보였어 어딨지? 오! 제작기 제작기 플라스틱 2개랑 컴퓨터 침 납 3개 멍렁이야 실수에요 실수도 그리고 플라스틱 2개 플라스틱 2개 이거 2개 먼저 만듭시다 도킹이랑 침대 모드만 만들면 이제 끝이네 플라스틱 2개 어떻게 만드는거야? 티타늄 2개랑 리튬 2개 리튬을 먼저 꺼내 리튬 4개에다가 포파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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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 넣어놓고 오! 여기 티타늄 2개 있네 플라스틱 2개 만들고 배선도 있고 배선도 있고 이거 그냥 고생되든가 크리스틱 2개 코스틱 2개 올려가면서 트레이아이 배선 플라스틱 2개 암패 그냥 대선도구겠죠? 그 다음에.. 어? 납이 없는데? 어 탁자산업표본 가지러 가야돼 납을 다 꺼내봐 피타닉만 따로 넣어놔 이거요 이거 많이 본 장면인데 몇 달 전에 본 장면인데 탁자산호랑 납을 또 찾으러 가야되네 서당 아 예예 마음껏 물어보세요 왜요? 탁자산호가 아까 여기 벽에 붙어있었는데 앗 아파요 작년에 본 장면인데 아 웃겨 미역 찾으러 가야돼 일단 나 구급상자 뭐죠? 무섭게 왜그래 저거 수리도구로 수리해볼까? 헐 여섯 여섯 물고기가 다 죽었다니 그런 소리 하지마 아직 많아요 순수한 물에선 전기가 안 통해요? 대박 근데 이거 아무리 봐도 바다인데 아 전기? 아니 나 말이야 나도 사람이잖아 근데 살아있네 바쁘다 바빠 아 이거 바빠 죽겠네 똑똑한데? 아 나는 보호복을 입고 있지 어 천재인데? 어 다들 똑똑하잖아 어? 됐어 밥 먹고 구급상자 어 맞아 나침반 하나 만들까? 아 나중에 나중에 구급상자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아니 예전에는 구급상자 집에서 만들 수 있게 해주더니 왜 하나도 없냐 있는게 없냐 노래 들을래요? 주꾸박스만 하나 만들까? 어 강물찾는 도구 있죠 근데 그거 잘 안되던데? 잠깐만 일단 저장 한번 하고 밥도 다 먹었고 나 뭐 찾아야되지? 나비랑 뭐였죠? 뭐였죠? 사실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아 탁재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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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완전 잊어버렸어 여기 근처에 있을건데 이거봐 이거 소금은 꼭 안찾을 때 나온다니까 오 나 찾았어 오 굿굿 리본도 가지고 갈까? 집에 넣어놓을까? 배터리 만들어야지 리본으로 어 탁재산업 저기있다 왔을때 탁재산업 많이 구해가지고 알겠어 몇개 챙겨가자 어 저기 뭐가 있네 갔다 가볼까 아 먹은데인가? 아 먹은데구나 혹시나 파밍 안했을까봐 넌 뒤졌다 야 일로와 야 일로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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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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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자꾸 나 때려 이 땅은 어딨지? 아 여기 안 보이지? 어 찾으면 없어야만 어딜 여기가 이게 안 보이지? 어 찾으면 없어 찾으면 찾으면 저기 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리퍼? 뭐라 그랬죠 쟤가? 쟤가 뭐라 그랬어? 나 죽어? 아 그 죽어? 아 난 또 뭐라고 어어어어어 하나만 더 탁자 선호 하나만 더 두 개씩 있어야 된단 말이야 딱수로 나중에 오랜만에 같이 옵치나 해요 어 나 또 죽으려고 눈 앞에서 깎여 떼지 탁자 선호가 안보이네 어딨는거 다 쓸어갔나? 딴 데 가야지 여기 있다 끝 납 찾으셨어 납 납은 어디있을까? 납을 찾아라 이거 봐 찾는 중도가 없어요 근처에 납이 없나봐 멸종위기를 ㅋㅋㅋㅋㅋ 아니야 멸종 안될거야 이거 봐 나비 없어 뭔가 못찾잖아 이거 강물 탐지기 의미 없다니까요? 가까운데만 보는거 같애 여기 갈 데 있나? 아까 갔던 데가 저번가? 아까 갔던 데가 저번가? 입술이 건조해 입술이 건조해 입술이 건조해 다시 다시 상수 좀 채우고 피 채우러 다시 또 만들러 가야되겠는데 구급장정 슈퍼야 이리와봐 누나 밥 좀 될래? 집이 어디지? 집 근처에 많아서 좋아 납을 찾아야되는데 큰일이네요 납을 찾아야되는데 큰일이네요 납은 어디쯤에 있을까? 보관함? 음 일단 금 금 2개 금이 없네 금도 좀 키워야겠다 흠서 좀 이리 하나 더 만들어 놓을까? 흠서 빵구넣채 좋았어 배터리 만들어야겠어 배터리 배터리가 구리 구리로 좀 키워야겠다 어? 구리가 없는데? 어? 구리가 없어요 여기있다 배터리 물살 물살 소리도 다 했나보다 물 맛을 해야 되나? 좋았어 이제 배터리 다 쓰면 이제 파워셀 만들면 되겠다 좋았어 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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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도 넣어놓고 오 맞아맞아 응? 시트럭? 나비 없어서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시트럭 재료 다 만들고 지금 만드는 중이야 근데 나비 없어 나비 없어 이제 다 만들 수 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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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업그레이드 해야죠 그것 때문에 이것저것 하고 있자 나비 하나 모자라는데 제작기 창고 제작기 먼저 만들어야겠지 뭐 할까요? 뭐부터 만들까요? 뭐 만들까요?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음 나 추워 물에 들어가자 물에 들어오니까 따뜻해요 호진 로드 푸셨어 푸셨어 도도 하자 로도 하자 로도 하자 아니 뒤로 가서 붙이면 붙을 줄 알았지 이렇게 박살이 날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 너무 귀가 차는데 오늘 유튜브 각 제대로 뽑았어 한두개가 아니야 내가 원래 좀 후진의 자신이 없긴 했는데 이렇게 붙어질 줄이야 너무 현실적이다 저게 부서지냐 왜 다들 말이 없어 나 첫 운전한 날 차 엄청 많이 긁어 가지고 지금 중고차 수준이에요 실제 차도 그래 실제 차도 내 실제 차도 지금 엉망진창이야 한 달 동안 엄청나게 긁어 가지고 왜 그래 다들 말을 해 전만 찍지 말고 그는 좋은 씨 트럭이었습니다 날씨판이나 만들까 갑자기 현타가 오네 탁자 선후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직 안 고쳤지 보안비 오를까봐 탁자 선후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탁자 선후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아 진짜 열받네 온 김에 나비나 찾아가야겠어 배터리도 아까 다 만들었는데 배터리도 좀 개고 납도 캐고 다 캐 얘도 죽이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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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하기 전에 꼭 저장할게요 이번에 꼭 저장할게요 탁자 선후부터 잘 보이는데 이번에? 탁자 선후 하나만 더 찾으면 되고 나비랑 구리만 찾으면 끝 그런 거 한 번에 두 개 다 만들 수 있어요 보안음 안 보여 잘 안 보여 왜 찾기가 힘들지? 랍은 어디있을까? 여기 오면 이게 앞에 변하는구나 레게에 그거 있으면 열려라 참깨 그냥 해봤어 번잡아 소리다 여긴 나비 없나? 방울탐지기를 한번 더 볼까요? 왜 나비 안 보이지? 왜 나비 안 보이지? 왜 나비 안 보이지? 나비 안 보이는데요? 그냥 알아서 찾아야겠어 나파나 찾았다 아 이쯤에 다 있나보다 저장 한번 해야지 여기 막 캐다보면 나오나본데요? 차 한번 수리 해야되는데 원래 한 달 동안은 차를 가지고 나갈때마다 들궈가지고 아 난 내가 운전 그렇게 못하는지 몰랐네 어디서 그 자신감이 나은지 모르겠어 경차 끌 때는 한번도 안 긁어가지고 운전 잘할 줄 알았지 나만의 착각이야 일반 차랑 경차랑은 크게 다르더라구요 일반 차랑 경차랑 크게 다르더라구요 아이오닉 경기차 전기차 학교는 한 거 맞네 보일 때 그냥 막 가져가지구 아싸 나 폈어줬다 집에 가면 될 것 같은데? 소집은 껍쎄다 집에 가면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컴퓨터집 만들고 여기서 저장을 하는 거야 저장 집털을 잘 잡았자 그쵸? 어제는 여기가 괜찮을까 싶었는데 잘 고른 것 같애 인벤을 좀 비울까? 여기는 티타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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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저장 한번 하고 만들러 다시 가볼까요? 더욱더 물이 두근두근 두근두근 아구 뭐야 나와라 제작기 아니 어차피 넣어놔야 되니까 참고 이거 C트럭이 어떻게 붙이지 알았어요 야 얘들아 이거 부서질 것 같다 어 탑승됐어 저장고 많아 여기에 물이랑 이런거 구급상태 넣어놔야겠다 오오 근데 이거 어떻게 붙여야 어 여기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전력이 없어 이거 어떻게 가져가 아까처럼 가져갔다간 또 부서질거 아냐 아까처럼 가져갔다간 또 부서질거 아냐 옆으로 가 옆으로 가 옆으로 가 와 나 힘쎄 민거 봐 카우셀 넣는데도 없고 제작 어떻게 하죠 불이 안펴주는데 딴 제작물이 있어야되나 잠시만 집에 가서 확인해보지 뭐 하나가 더 있어야되나봐요 이거 도킹하는게 있어야되나봐 도킹모드 찾으러 가자 도킹하러 가야되요 도킹하러 가야되요 도킹 파워스에 몇프로있어 이거 93% 그러면 공략 찾아 빌로우 제로 도킹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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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위치겠네 오른쪽 상단이요? 잠깐만 잠깐만 이거? 어? 이거 아무것도 안 눌려 아까 내가 놀러봤는데? 어? 어? 뭐지? 어? 어디로 가야돼? 오 진짜 싸울림 짱인데? 탑승은 했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탈 수는 있는데 불은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도킹하는 게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요? 탈 수만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어디? 어디 근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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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킹 없어도 되는 거였어? 대박 대박 어딨어요? 내 거 어딨어? 어? 대박 신기해 아까처럼 부서질 줄 알았더만 아 이게 타서 가지고 가면 붙는구나 자석처럼 아니 아까 후진할때는 부서지더만 오 신기해 신기해 탈칵 액스샷 한번 찍어줘야겠다 우와 대박 잠깐만 어떻게 들어가? 일단 들어가서 오오오오오오오 대박 대박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저기다 너나 여기 와 이제 이거 가지고 맨날 돌아다니면 되겠네 와 이제 집에 안 와도 돼 대박이다 신기하네 신기하네 오 너무 너무 신기해 어 그럼 여기다 창고 만들 수 있나? 아 안되네 이런 건 안되네 이런 짓은 안되네 어 그럼 창고 겁나 이어붙일 수 있나? 창고 하나 더 만들까? 아 드리는 두구가 잠깐만 나갔다 와야지 쓸데없는 짐은 저기다 넣어놓고 그래서 전력 딸리겠죠 그렇죠 오 그래도 좋다 좀 중요한 것만 들고 다닐까? 이거는 갖고 다니 혹시 모르니까 커피도 한잔 들고 다니고 오 좋아 어 저 미역 근처 가서 어 저 미역 근처 가서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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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똑똑이 똑똑이 다들 왜 이렇게 똑똑해 오 똑똑이 똑똑이 다들 왜 이렇게 똑똑해 가다아 도킹 모듈이랑 하나 더 구해야되던데 도킹 모듈이 하나 뭐였죠? 아 침대 침대 칸 어 창고 여러개 만들면 재밌겠다 그러면 진짜 집 없어도 되잖아 좋다 근데 그게 없네 시트로 업그레이드 하는거? 그런 제작기는 아니네 이거 그거 찾아야 되잖아 저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시트럭이 깊이 들어가야 내 300m에서 편하게 있는데 오 욕 빠른데 처음 했을 때보다 훨씬 빠른데 이거 레벨 레벨이랜다 이거 2는 금방 깨겠어요 깨면 안되는데 애들 사냥하고 놀러다녀겠구만 됐다 물 물 몇개 만들어야 되네 절인거 이거 진짜 오래간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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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뭐 놓고 다닐거 있나 이렇게 또 녹아다가 시작되나요? 참고 이어붙일 수 있을까 진짜? 그게 제일 궁금하대 나는 별이 하루 쟁일 안고 있잖아 지가 편한 자세로 있겠다 나는 안 편한데 그쵸 될 것 같죠? 너무 길면 열차가 되니까 달리기 힘들려나? 먹을거는 딴 데다 넣어야겠다 밥은 바로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 물만 만들어야겠다 음료수 음료수 왔어 물 만들고 미역 조금만 더 해야지 어 미역 없어졌어 어 놀래라 미역이 하나 없어졌어요 창고 하나 더 만들까? 어 깜짝 놀랬네 미역 없어지는거 보고 싸울님이 말한 것처럼 내가 뭔가 하나 잡고 파괴하는거 같애 어 마음의 평화 이제 물만 많이 만들면 당분간 뭐 걱정 없겠다 근데 일단 이거 잠수를 깊게 해야되는데 큰일이네 그게 문제네 아 딱 세개만 더 만들자 딱 세개만 더 만들자 어? 미역이 또 없어졌는데요? 미역이.. 나 미역.. 미역 세개를 없앴어 비 enclosure 어? 아우 키 아파 일단 이정도면 이제 충분해 어디가서 두렵진 않겠어 이제 물만 만들면 끝 2호는 이거 넣어버렸다 방석은 필요없고 물 만들러 갑니다 이거 먹어버리고 길찾기 기계 있어요 근데 나 그거 잘 못써 그거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안 만들었지 물주는 왜 어딨냐 1판에서 길찾기 두고 나 제대로 못썼었는데 좀 바뀌었으려나 짜올리 열심히 그거 찾아보고 있었구나 내가 미역을 많이 파괴하는 동안 내가 미역 3개를 없앴어요 미역이 멸종당했어 나 때문에 이제 물 만드는 물고기 잔뜩 잡아야지 10마리 잡자 10마리 잡자 어디갔어 물주기 내 힘이 내 좀 안좋다 보니까 잡는 게 많이 더 나고 물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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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귄이랑 놀까? 놀자 여기 오랜만에 왔다 본가에 되게 오랜만에 왔어 생물이랑 생물은 이제 다 없애고 있죠 어 뭐야 물도 잔뜩 먹어줘야지 이거 사람은 물을 많이 마셔야 돼 물을 좀 먹고 어 제목 봐 행성 내가 파괴시킨다고 써있잖아요 다 파괴해버릴 거야 제목이 내가 이미 파괴한다고 써놨어 행성 파괴 가자 물 물도 잔뜩 만들어야지 물이 많이 필요해요 물이 너무 빨리 소진되어 물이 많이 필요해요 물이 너무 빨리 소진되어 어 제작할거는 많은데 큰일이네 예주는 물고기 별로 없어 이건 이제 잘 안 보여요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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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안보여 물주는 애 물 한 10개는 만들어야지 모험을 떠나는데 불안하지 않지 소금? 아니야 이제 발열 칼 있잖아요 그냥 어딨어 어 야 이씨 야 칼 줘? 아 장난하지마 진짜 장난하지 말랬다 내가 칼 내놔 어딨어 칼 칼 어디있어 야 아 죽여버려 진짜 저 새끼 나 진짜 혼난다 어 나 한 바다 나 바다 걷는다 바다를 걷는 사람 물 10개 정도는 되겠다 이제 슬슬 가볼까요? 어 여기 뭐 있는데? 아 아니구나 다 있던거구나 아 얘 나쁜 앤가? 여기 귀엽게 생기는데? 밥은 여기 바로 먹을 수 있을걸? 한번 해볼까요? 어 주매 안 있네 놔두고 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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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갔지 놓쳤구나 구멸이랑 먹으면 싫어 밥은 이렇게 바로 먹을 수 있어 밥 걱정은 없어요 근데 물은 이렇게 못하잖아 이거 시트롱 업그레이드를 알아야 될 것 같아 우선 치명적인 버그 목록이네 여기 없네 정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시트롱 업그레이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유튜브에서 찾아야 되나? 쏘는 사람이 없네 시트롱 수족관 모듈 3가지가 있구나 수족관은 필요 없는데 업그레이드하면 425까지 가능하지 시트롱 업그레이드 시트롱 업그레이드 어디서 찾지? 어 2,3을 진짜 잘 썼다 아 자표를 찾.. 아 자표를 잘 알면 알아서 찾을 수가 있네 대박 신기하다 어 여기서 만들 수 있다는데? 자표를 어떻게 치지? 이 사람이 자표를 써놨는데 자표를 보면서 가래요 아 치트가 있구나 치트키가 치트롱 업그레이드 제작기인데 왜 시트롱 업그레이드 하는건 없어? 먹는거만 있어 마침판 만들어야 돼 응? 이거봐요? 시트롱 업그레이드 제작기인데 왜 시트롱 업그레이드 제작은 안되냐고 일반 제작만 되잖아 이거 왜 이럴까요? 때려야 말을 듣나 업그레이드 할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기선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전력이랑 이런거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는 걸까? 이거 수심 업그레이드만 하면 어디든 갈 수 있는데 수심 업그레이드 모르겠어 모르겠다 일단 스캐너 룸이 집에 있어야 되나 본데 일단 물 좀 넣어놓고 이거 찾다가 물 잔뜩 없어졌네 이런 또 물맛은 되잖아 수심 업그레이드 할지 수심 업그레이드 할지 수심 업그레이드 할지 밑으로 내려가볼까 수심 업그레이드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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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할지 어느 Frankly 상어 고기 먹자 까불고 있어 그니까요 다 있는 것 밖에 없네 오 네 들어오고 나갈 때 렉이 빨리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수신 새로운 곳으로 가봐요 어 그러네 여기 집 근처구나 나 되게 멀리 온 줄 알았는데 집 근처네 다른데 가보자 어차피 뭐 만들어야 되니까 유지보수하는데 근처에 뭐 있을 것 같아 저쪽 밑으로 가봅시다 무서운 애 많이 나오는데 가보자 거기에 뭐 있겠지 이번 주에 뭐 있을 것 같아 여기 뭐가 있는데요 아 시트러지었네 새로운 건 줄 알았어 새로운 건 줄 알았어 잘 익는 것 밖에 없어 이거 전기는 충분히 있나 고관함이 너무 작아 고관함이 너무 작아 아 깜짝이야 영어 모르니까 키티님 팔로우 감사해요 자천석 있다 저것도 필요할지 몰라 일단 가지러 가자 이놈의 티타닌 이놈의 티타닌 진짜 지겨워 죽겠네 이거 없나 이거 없나 파워셀도 만들어야 될텐데 전력 있나 전력 50% 밖에 없어 오 여기 뭐가 있다 오 여기 뭐가 있다 아 지금 나왔다 들어왔다 귀찮아 죽겠네 아주 귀찮아 죽겠어 아 또 시트럭이야 여기 있는 것만 있어 오 다이아가 여기 있었네 나 그동안 왜 이렇게 힘들게 찾았지 나 그동안 왜 이렇게 힘들게 찾았지 음 이건 뭐였냐 아 진짜 이거 없네 바깥이네 큰일이 나 이거 시트럭도 전력도 얼마 없어 어느 쪽으로만 있는지 여기 곳도 많고 아 이 집어서 이제 다 왔는데 밑에 뭐가 없네요 이번주에 뭐 밑에 뭐가 있을줄 알았는데 이번주에 뭐 밑에 뭐가 있을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을까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가는 것 같지가 않아 너무 느리다 어 저기 또 뭐있다 여기 내려놓고 그냥 돌아다녀 볼까요 아 그냥 시트럭이네 딱딱진 않아요 이제 슬슬 다른거 어디있을까 다른거 어디있을까 여기 왔던데 같은데 우리집 밑에 아냐 맞네 왔던데 아까 왔던데 되게 몰려온줄 알았는데 어디로 가야될까요 어디로 가야될까요 완전 반대편으로 가볼까 어디있을까 이거 뭐지 찾아야되는데 이거지 이거 꼭 찾으면 없어 꼭 찾으면 없어 안찾으려고 안찾으려고 그래야 찾을것이 있네 물도 안찾으니까 겁나 왔네 별장에서 반대편으로 가보자 완전 다른데로 빨리 업그레이드 하고싶은데 소진이 너무 얕아요 아이고 누가 치고갔네 음악소리가 바뀌었다 여기 음악소리가 달라 여기 음악소리가 달라 물고기 때다 물고기 뭐 나올것 같은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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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찼다 아 미안해 어 깜짝이야 아 놀래라 아 놀래라 아이고 시트럭 바텔러 갔어 소리 좀 할까? 어 여기 소리다 조심조심 어디로 가야 될까? 소리 좀 할까? 나 어디로 가야돼? 전력 하우스는 안 될까? 전력 바꾸어야 될 것 같은데 이온결합 파워셀 만들려면 이온결합 배터리가 2개나 필요하네 그냥 파워셀 만들어야겠다 아 실리콘 보면 없는데? 전력 사실 하프 이게 어 여기가 맞을까? 여기 너무 살벌한 동네 아직 초기 단계인 나한테 오는대로 맞을까? 위에 뭐가 있네. 너무 무서워. 이제 돌아갈 전력은 있어야 될텐데. 어? 여기 뭐가 있다. 네모 껌정색은 뭐지? 이거 뭘까? 되게 멀리 온 것 같은데 지금? 어? 뭐 있다. 밑에 뭐 있어요? 네모 껌정색 뭐지? 되게 알고 싶네. 잠시만. 아 백담직. 백담직. 안돼 안돼. 뜯어져 뜯어져 뜯어져. 심지어. 전력 많지 않으니까 심지어. 됐어. 내가 직접 내려가주지. 아. 행복하다. 아. 이렇게 멀리 왔었어야 했어. 아. 이렇게 멀리 왔었어야 했어. 아. 아. 뭐 없네. 어.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절단기가 없어. 어. 절단기를 안 만들었대. 레이저 절단기 있으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왜 이렇게 산소가 없지? 아. 아파요. 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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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소가 없네? 여기는 중간에 헌소가 없네요? 고래다 고래 탈 수 있지 않나? 고래 탈 수 있을더라 내 시트롬 잘있나? 수소진거 아니겠지? 와 앞에 하나도 안보여 아니 상호네 어 앞에 안보인다 어 밤 되니까 아무것도 안보여 벽 따라가야겠다 아 이거 깊어서 안보여? 큰일났다 깊어서 아무것도 안보여요 아 깊어서 아무것도 안보여 안보여요 아 너무 무서워 안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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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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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파워셀 하나 더 넣을 수 있구나 파워셀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잠깐만 파워셀 배터리 두 개 실리콘 아 실리콘 구멍 어딨어 지금 여기에 아 된장 집에서 좀 가지고 왔었어야 되는데 언제 아침이 되려나? 잘 안보이는데 뭐였지? 아직 구현 안 된건가? 아무것도 안보여 아무것도 안보여 아무것도 안보여 아무것도 안보이는거 아 보도를 안켰구나 뭐지 대주문이 분명히 많이 필요하다 예전에도 많이 필요했어 어디야? 순서가 없어서 이거 시트로 계속 왔다 갔다 해야되네 빨리 가끔 시트 도착해 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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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보이니까 이렇게 불편하구만요 어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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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대박대박 오 뭐 찾았어 뭐 찾았어 어 별단계가 없어 아 막아 안보여 뭐지 아 선수 얼마 없는데 어 아 아 학생 다 가져갔나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아 언제 아침 돼요 너무 안보여요 잘 안보여 다 가져왔나 아 절단계를 안만두었네 아 꺼냈냐 10단계 아직 다 못찾았을건데 만들 수 있나 저 시트롱 뭐죠 아 내꺼구나 아 나 깜짝놀랬네 어 저 시트롱이 왜있지 했는데 내 한바퀴 돈거였구나 바보네 바보 에이 바보야 깜짝놀랬네 아 난 또 뭐 공짜로 시트롱 하나 더 주는줄 알았어 아니 그렇게 친절하지 않겠지 아 너무 좁네 너무 좁아 아 저장고 다 찼어 찢돌한거 어떻게 업그레이를 하는거야 꼭 받아 죽겠네 나침반 하나 만든거 죽겠는데 이따 저장 한번 할까요 뭐 많이 찾은거 같긴 한데 아 아 다르다 뭐자 제배기 제작기 장비와 도구로 제작하는 것처럼 제배기 제배기도 만들지 이거 두개는 아직 구현이 안됐나보다 뭐 모으기만 되네 아 여기다 집 지울까 어 시트럭 수신모드 구하려면 라디오 타워 수리 해야된다고요 아 아 아 저거 아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근데 얘가 어디꺼라 이거 유지보수 요청한 데가 아 그게 문제에요 그 뭐 재료를 구해오라는데 뭔지 모르겠어 일단 그러면은 저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좀 더 수색을 좀 더 할까? 어 아침 됐다 조금만 더 수색하러 갈까요? 어 저기 또 뭐 있네 여기 뭐 많다 여기 뭐 많다 오 제배기 개발이 어 여기 뭐 되게 많은데? 아 보라색 연기 거기 있대요 아 그러면은 이야기를 진행해야 되는구나 아 뭐야 다 있던건가 보다 여기는 아 그럼 그리로 가요 이제 가자 그럼 이제 갔다가 나중에 다시 와야겠네 여기는 산소꽃이 없어가지고 너무 위험해 시트럭을 업그레이드하고 일로 오는건가봐 그러면 일단 보라색 연기 나는데 거기 먼저 가야겠네요 가자 가자 보라색 연기 나는데가 어디였지 근데 아 맞다 신호기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여덟 고기 여기다가 집을 지워야 되나 어땋아 여기다가 집을 지워야 되나 여기다가 집을 지워야 되나 여기다가 집을 지워야 되나 뇌를 찾아뵐게요 어! 시트럭에 물 들어왔어요 부화상 연기가 어딨어요? 좀 더 가야되나 보다 뒤쪽으로 바다에서요? 여기가 보라색 연기나잖아 지금 내가 있는데가 보라색 연기나는데? 여기 근처에 있다는 거구나 여기 근처에 있다는 거구나 아까 거기 쪽에 있으려나? 아까 화밍하던데? 아 뭔 소리야? 또 먹어야 되는데? 근데 다 보라색 연기나여 여기 뭐있다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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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어? 안나가져 어 남바선 파편 찾아볼게요 순대칸 이제 집에서 이제 시트럭에서 잠도자겠다 우왕은 어디있지? 어? 저기 뭐있어요? 도킹 모듈이다 어? 찾았다 부스터 탱크 아 대박 이제 빨라진다 아 대박쓰 오예 오예 침대칸 만들 수 있어요? 오예 오예 침대칸 만들 수 있어요? 오 이제 도킹도 다 됐어 오. 난파둥이 어디있을까? 일단 잠깐 집에 좀 가고요 이제 들어가지네 아까 버그였나봐 아까 여기 안 들어가졌었는데 나 뭐하려고 그랬지? 부스터 탱크 어? 이거 좋은건가? 이거 있으면 좋은건가? 근데 산소를 사용해서 안좋은거 같은데 이거 있어야 되나요? 부스터 탱크 고민이네 별단기 아직 재료 몰라 별단기 만들어야 되는데 신호기 만들어야 돼 보리광석? 보리광석 있을까? 있다 아까 신호기 어디다 두라고 그랬죠? 난파선 있는데 아 이거 완성었고 이제 수리를 해야겠다 난파선이 어디있을까 그 수리하고있냐 소리 하고있는거야 아 왜 있어졌나 여기 뭐 많다? 이제 이제 웬만한 건 다 만든 것 같은데 웬만한 건 다 찾은 것 같아 아 송송은 왜 이렇게 빨리 댄까? 뭔 소리야? 아 깜짝이야 얘는 안 되네? 얘는 못 죽이네요 그럼 어떻게 죽이지? 와 나 한 대 먹고도 이렇게 피가 날았어? 와 장난 아니네? 저런 게 다 있네 어 요즘 파란색이네? 여기 발루 같다 손수전 먹고 갈게요 너무 멀리 왔다 시트롱 어디 있을까? ㄱ ㅅ ㅇ은 감사유 아니에요? 감사유? 배고파 배고파 물고기 배고파 물고기 어? 뭐지? 여기? 어 여기 아까 보긴데? 왜 안 보일까요? 나 봐봐 이거 지금 나 봐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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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ch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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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찾기가 어렵네요 담배가 더 안보여 아 되게 어소렁 어소렁 야 찌뚜렁 앞에서 알짱대지마 돌아왔어 이거 어딘가 한거 같은데 너무 한쪽만 돌게 되나 너무 한쪽만 돌게 되나 나도 모르게 어 이거지 어딨는데 뭐야 뭐야 아 왜이렇게 알짱거려 하나도 안보여 이거 파란색인데요 빨리 아침이 돼야지 잘 찼는데 이거 영 보이지가 않네 뭐 파란히 어디있나 깨끗갖고는 돌고있는거 아침 다돼간다 너무 안보여 안보여 죽을거야 ㅁㅁ 걷고싶다 진짜 찾았다 이거 찌트럭 너무 높고 멀리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찌트럭 데리고 가야될 700m 넘게 왔어 찌트럭 뜨거 이쁜 멀리 왔는데? 이럴바에 여기서 집을 짓는 게 낫지 않을까? 와 진짜 멀다 아니네 여기 찌트럭이 아니었네? 여기 있구나 깜짝 놀랐네 아 살짝 이제 맛이 가고 있는 거 같아 와 들어가자 아 붙였다 어.. 피곤해 나 별장 2호 만들어야 될 판이야 지금 아.. 이게.. 이게 판.. 어 야! 놔! 놔! 우리 애기 죽을 뻔 했어 지금 몇 신데요? 아무것도 안 붙네 아 그래요? 아니 뭔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답답해 왜 아무것도 안 보여 전력도 얼마 안 남았어 다들 피곤하면 먼저 자요? 난 좀만 더 하고 잘게 아니 그래도 씨트럭을 완성해야 되지 않겠어? 아니야 그게 공략 찾으면 재미없잖아 어 여기 뭐 있어 뭐 있어 어? 우연히 밑을 봤는데? 뭐가 있어 어 저거 뭐예요? 어? 어? 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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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금 뭐 있었는데 밑에 잠깐만 피트럭이 어딨지? 여기서 방금 뭐 보였는데? 그니까 어 찾았어 이거봐 이거봐 오예 무서운 애가 있다 무서운 애가 있다 오예 대박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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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진짜 뿌듯하다 와우 어떻게 들어왔죠 여기? 레이저 절단기 있어야 돼요? 어차피 못 가네 레이저 절단기 레이저 절단기 지금 재료 못 찾았어요 레이저 절단기 레이저 절단기 레이저 절단기 지금 재료 못 찾았어요 여기 있구나 여기 놀러가 오 르비더 오 르비더 지금 레이저 절단기 먼저 찾아야되겠네 어디야 찌드롱한테 먼저 갔다가 오 르비더 마지막으로 아 그래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나 길 잃어먹었음 큰일났다 나 여기서 죽겠다 나 여기서 죽겠다 나 길 잃어먹었어 어떡해 여기 어디야? 아씨 어디가서 길 잃어먹었어 아 망했어 오 우와 산소다 큰일났어 큰일났어 길 잃어먹었어 여기 어디야? 아 진짜 찌드롱 어디잇니 아 나가는 길이 없어 망했어 망했어 저승간다 저승간다 정승간다 정승간다 아 죽었어 어차피 세이브해도 그게 산소가 없어가지고 무의미해 무의미해 뭘 잃어먹었을까 아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이거 스캔한거는 그대로 다 있어서 괜찮아요 레이저 절단계 먼저 찾아야겠는데 아 아 슈트 아 이거 도킹모드 만들어야 되네 슈트 때문에 아 슈트 로봇 다 찾고 여기서 로봇 다 찾아볼까요? 여기서 로봇 다 찾아볼까요? 다시 나가볼까? 여기서 이거 잘 봐야돼 아무것도 안 봐요 깊어가지고 아 아 깊어서 잘 안보인다 이래서 내가 저거 못찾는구나 한번 들어가면 여기서 한번 들어가면 나오는게 어렵네요 잠시만요 슈트 슈트 누가 나 때려 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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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어? 어? 이만큼 갚아야지 어? 네 또 있을까? 이거 이거 뭐 꺼내줄텐데 어 산소 없어 산소 없어 한 번 더 죽어야겠어 어 한 번 더 죽어야겠어 산소 없어 PDF 죽고 죽읍시다 죽고 다시 와 그니까 슈트 멀쩡한데 못 가져가 그니까 슈트 멀쩡한데 못 가져가 나가는 길이 너무 헷갈려요 아 나갈 수가 없어 산소 산소 바로 앞에 있는데 산소 바로 앞에 있는데 산소 바로 앞에 있는데 시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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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또 나가는 길이 안 보여 아 죽어야 될 것 같아 잘못 나왔어 잘못 나왔어 잘못 나왔어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이거 아까도 여기로 나와서 죽었잖아 길이 되게 복잡하네 나가는 길이 없어요 나가는 길이 없어요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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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길찾기 돌고 만들게요 계속 죽네 계속 죽네 더이상 잃어버릴 것도 없겠다 이러면 청사진 구했으니까 됐어 길찾기 돌고 있어야겠다 진짜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제? 헤드램프 아 머리에 램프 램프다는 건가 봐 여기 있으면 좋겠다 이거 이거 힘찾기도 보고 있자 이거다 미역 덩클 씨앗 이거 집에 있어 일단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차피 레이저 절단기 이거 있어 아이고 잘못 나왔다 여기 가려면 계속 죽어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집에 가죠 뭐 전력도 별로 없고 어 저기 또 뭐가 있네 스프리드 해야 되네 진짜 뭐가 이렇게 잔뜩 있지? 앞에 뭐가 있어요 잠깐 내려가서 볼까 저기 앞에 또 뭐 있다 우와 어? 문 아니야 이거? 누구 내 걸까? 누구 내 기틀가 정말 멋있는 데 왜 아무것도 없네 어? 어 뭐야 나가는 길 어디 있어 저기요 시트럭 어디 있어요 나가는 길 나가는 길 어? 나 어떻게 들어왔어? 어떻게 해 나 여기 어떻게 왔어? 길이 막혀있는데? 길이 막혔어 못 나가 어? 미치겠다 길이 막혔어 내 시트로으로 갈라 그랬는데 길이 막혔는데요? 아니 위를 보면서 가고 있는데 위에 아무것도 없잖아 나 어떻게 들어왔지? 나 어떻게 들어왔지? 어떻게 들어왔지? 아니 위로 올라갈라 그러는데 길이 안보여 아니 위로 올라갈라 그러는데 길이 안보여 버금가봐야 진짜 나갈 수가 없어 아니 갑자기 다 벽으로 둘러싸져 있어 이게 말이 되냐고 와 시트롱은 바로 앞에 있는데 갈 수 없게 낫네 광황스럽네 일단 집에 가야겠다 어? 여기 뭐가 있어요 아 절단기 필요하다 그랬지 아까 하이투님이 절단기 필요하다 그랬는데 뭐 하나 찾았다 빅콘사 우연히 또 뭔가를 찾긴 했네 그래도 저기 뭐가 있어 버그 갈맨이네 여기 뭘까?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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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맞으려면 돼 빅콘사 뭐지? 위에 하산이 있구나 어 여기 올라가 어 여기 올라가 어 이거 뭘까? 뭐지? 여기 신호기 뭐지? 여기 뭐 있나? 신호기가 왜 있을까 여기 어어아아 아씨 또 어디 들어와졌어 아 이 버그 아 이거 버그인가봐요 자꾸 갇히는 게 나 갇혔어 또 나 또 갇혔어 이 신호기는 왜 있는거야? 나 또 갇혔어 또 갇혔어 아 진짜 굳이 갔네 진짜 와 신옥이한테 털렸네. 신옥이 왜 있는거야? 계속 낚시당하네. 나 갇혔어. 아 이게 버그인가봐요. 이 자체가 갇히는게. 계속 낚시당하네. 뭐야 저거. 망할 신옥이. 난 내가 길 못 찾는건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저거 다 걸린거였어. 와우. 버그 걸린거였구나. 아까부터 내가 자꾸 갇히는게. 진짜 짜증나네. 두번이나 갇혔어. 아 이것도 버그인가보다. 어 지금 방금 버그였어. 땅을 내가 막 질주하고 왔는데? 뭐지? 게임 끄고 다시 해봐요? 계속 근데 갇히는거 보니까 이상한데요? 아 긁어야지. 뒤로. 뭔가 이 샤니는 자꾸 갇히는게. 뒤로 다 가져가볼까요? 집에 넣어놔야지. 파워셀을 만들어서 넣어놔야돼. 파워셀도 충전해야돼. 아 이제 소리가 깜짝 놀랐구나. 아 이제 소리가 깜짝 놀랐구나. 어? 못까지 왔네? 아 이제 소리가 깜짝 놀랐구나. 안 가졌는데? 아 파워셀 충전기 따로 있어야 되네? 어? 언능 주무세요. 파워셀 충전을 못하네. 빠이빠이. 일단 파워셀을 만들어야겠다. 실리콘 보물 꺼내놨고. 배터리 두개랑. 거의 다 쓴걸로 해야지. 배터리 다 만땅이라서 아까운데? 파워셀 나중에 만들어야겠다. 이것도 아직 구현이 안됐나봐요. 구킹 모드를 만들러 갈까? 플라스틱 두개. 고급 배선 도구. 하나 둘 셋 넷. 고급 배선 도구. 뭐 먹으러 하니? 뭐 먹으러 하니? 뭐 먹으러 하니? 뭐 먹으러 하니? 고급 배선 도구. 고급 배선 도구. 고급 배선 도구. 고급 배선 도구. 배선 도구 하나. 금 2개. 컴퓨터치. 고급 배선 도구. 구리. 고급 배선 도구. 고급 배선 도구. 고급 배선 도구. 고급 배선 도구. 식단 산호 아까 바꾸기 잘했죠? 고급 배선 도구. 고급 배선 도구. 그래서 오늘 뭐 많이 했다 납을 또 구하러 가야 되네 납이 없는데 납이 없어요 아 진짜 납이 하나도 없네 나 편으로 가야 돼 아 진짜 잠깐만 오늘 해야 할 게 뭘까요 안되겠어 티타늄 꺼내가지고 아 집 조그만큼만 지을라 그랬더니 내 맘대로 안되네 몇시불로 어따가 붙일까요 이게 혼자 있는 건가 보네 안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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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급 배선도구 하나 더 만들어야 되잖아 쟤 때문에 요리 그럼 산업독해로 가야되네 무한반복이네 이거 아우 지겨워 아우 오늘은 여기까지인가 고리도 다시 캐러 가야되나 고리도 다시 캐러 가야되나 이 두개랑 아우 진짜 없네 똑같아서 하나 더 필요하고 어 낑겼다 이거 찍었네 이거 찍었네 저장 그 다음에 스캔온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을까 들어가야되는데 들어가야되는데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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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어 탁자성 걸어가도 있다 블루 나이스샷 포장 포장만 있으면 되네 일단 쟤고야 잠깐만 밥좀먹자 이제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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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을까요 제어실에서 뭐하는거지 우와 구역 비활성화 이런것도 할 수 있네 우와 신기하다 탁승물 업그레이드 어? 방금 뭐 떴는데? 뭐지 이거? 잠수함 이름? 어 이거 뭐지? 그냥 색깔 바꾸는건가? 뭐지? 이거 뭐에 쓰는거에요? 지금 8시야? 우와 이런것도 있네 전력 상태로 확인할 수 있어 우와 신기하다 구조적 안전성 이런것도 있네 미니맵 사용하기 어떻게 사용하죠? 아 이거 이거 아 그만하고싶으면 어떠지? 별로 무의미한거 같은데? 이게 과연 필요할까? 캐치할까? 필요없어 보이죠? 흐음 캐치할까? 본낭비 본낭비 배른낭비 아 좀 필요없을거같아요 스캐너로 해가지고 나비나 찾으러 가야겠다 어 고리 고리가 없어요 그 흔했던 고리가 없네 고리랑 남반 찾으면 되는데 고리고리 멍청고리 어린나 차량도 이렇게 먹으면 까지 찾고 실제로 커플이 또 있네 어 밥 어 고리가 안나오네 어 세상에 진짜 많은데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고리쳐져야되는데 어쨌든 오 나무 아따 메뉴 musun ört 물고기 너무 빨라요 나비랑 나비를 찾으면 될래 워킹 모드가 필요하니까 왜이래 깜짝 놀랄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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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 나블 못찾네? 이런 파퓸 카메라 만들고 컴퓨터칩 있어야되네? 컴퓨터칩을 또 만들어야되네 끝도 없이 만들어야돼 어? 왜 찌식거리지? 탑장하는 표본 또 다 썼어? 어? 나만 그래? 전기 없나? 불이 깜빡깜빡거려요 불이 깜빡깜빡거려 왜이래? 난 치트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 어? 근데 치트 있으면 금방 깨겠다 전력이 모잘라서 그런가? 살짝 혈압으로 꺼냈어 살짝 혈압으로 꺼냈어 유통은 필요없고 절로 한숨이 나오네? ㅋㅋㅋㅋㅋ 어? 세네야 딸리는거야? 알았아라 루고기 잡아야 알지 루고기 잡아서 넣어놔야되나보다 라운드에 꽉 따서 놓고 한 번 더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다 써놨네 구리도 못하네요 피턴이 진짜 많은데 아싸 다 찾았다 이제 가서 전력 복수하고 자꾸 반짝반짝거래 어 에너지 엄청 딸리네 아 탁자상도 넣어버렸어 아 미친 아씨 탁자상도 넣어버렸어 아이씨 어 전력 엄청 쓰네 갑자기 왜 이렇게 전력이 딸리지 갑자기 전력이 엄청 딸려요 뭐야 뭐야 왜그래 진짜 왜 이러지 새로 뭐 한게 없는 것 같은데 물고기로 전력 보충하는 거라서 물고기 잡아가야 돼 나도 밥먹어야 돼 전력이 급달리는 구나 아니 나는 저기 왜 저러나 했어 왜 저러나 했어 안됐어 아 망했다 아 스캐너로 해가지고 별로 뭐 스캔한 것도 없는데 비상 전력이다 비상 전력이다 망했다 스캐너로는 취소해야 되나봐 아니 파편 찾으려다가 파편 찾으려다가 파편 그만 찾아 어 어어어 어떻게 노력하지 어떻게 노력하지 꺼진거 같은데 찾지도 못하고 꺼진거 같은데 잠깐 취소해놔야되나? 응 알았어요 물고기 다 넣어놓을게요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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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면 없어 물고기만 아 좀 비켜 시트럭도 충전해야되고 지금 아주 그냥 고비다 고비 물고기 물고기 어 그래요? 응 물고기 물고기 아 여기는 진짜 할 일이 끝이 없다 아 이거 멀티 되면 얼마나 좋아 같이 찾으러 다니고 재밌을텐데 멀티가 안되는게 단점이네 아 이거 아니구나 갑자기 물주는 물고기 왜 이렇게 많지 맞아요 아직 원래 없었어 아 불도 안키고 다녀 밥 먹자 아 이거 전력 딸려 전력 딸려 아 여기 써 있었구나 내가 이거 쓰면서 전기 계속 딸려 근데 얼리어에세스 한지가 지금 1년이 됐는데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네 정시판 나오려면 멀었나 얘네 게임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만들지 정시판 나오려면 멀었나 아 이거 자 아 또 아 룸하나 더 만들어서 룸하나 더 만들어서 전기 생산하는거 저거에요? 아 이사가야되는데 우리 여기다 하나 더 만들까요? 어 탑승물 업그레이드 콘솔 언제 생겼어? 룸푸드가 뭔데? 침대 없어야되나 전기 생산 하나 더 만들까요? 붙일수 있나? 어 안붙었어 왜 안붙지? 안붙었지 땅이.. 아 땅이 없어서 그렇구나 아니 이사가야되는데 지금 우리 뭐하는거죠? 못만들어 어 됐다 됐다 여기 된다 예쓰 그러면 전기 생산 천이 되나? 오 됐다 됐다 그러면 전기 생산 천이 되나? 네? 음.. 전기 생산 천이 되나? 없어 아침으로 바꾸자 이사 가야되는데 자꾸 뭔가 만들어 이거 미역밥도 이거 윤활유가 없어요 미역밥 갔다 와야 돼 미역밥이 어딨어? 아 맞아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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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집에 재료 있을 건데? 윤활유를 만드는 거?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생각해보니까 제가 해놓은 거 있어 해놓은 거 안 가도 되죠 어 달려 전기 달려 전기 달려 전략 많이 돌아왔다 오 천 되네요 좋았어 전력 계속 뺏겨 물고기 또 잡아야 돼 오 레이저 절단기도 찾아야 되고 오늘 할 일이 산떡인데 내일 할까요? 아직 안 들리긴 한데 아직 안 들리긴 한데 왜 이렇게 빨라? 어 뭐지? 뭐지? 곧었어 너무 열심히 했나봐 아 이게 아니지 웃겨 또 깽겼어 또 깽겼어 문풀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찾을게 선전이네 그런가보여 기운이 쪽 빠졌네 아 맞다 낙은 있어야 되지 이것도 충전해야 되는데 어휴 저장 한번 하고 몇이지? 아이고 힘들다 오늘 너무 많은거 했죠 저장했지 게임은 끄자 전력이 훅 떨어져가지고 깜짝놀랬네 와우 힘들었다 아크 계속 받고 있었나봐 근데 아까 중지해놓은거 같은데 게임을 꺼서 그런가 뭐냐 뭐냐 방송창도 꺼졌었네 나중에 물고기 좀 풀로 채워놓긴 해야겠네요 진짜 나 커피 한잔만 타올게요 광고가 켜질려나 광고가 켜질려나 별이 내려갈거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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